정말 오랜만에 젤다를 다시 하는군요 팬텀 가논 마왕을 만나서 물리치고 젤다를 구해야 하는 이야기가 뻔히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데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시작해봅시다 그때 이후로 만지지 않았어요 일단 사과부터 구하러 가죠 과일을 너무 많이 써서 사과 구하러 가요 화살? 어우 눈부셔 안녕 오랜만이야 일단 우리가 지금 내가 사과농장을 한번 가야 되거든 어디였더라 사과농장에 한번 갔다 와야 돼 사과 먹으러 가자 화살은 보통 마구깐이 많더라고요 마구깐 상자 뿌시믄 많이 나와요 세 개를 구하는데 먹을 거라고는 과일 끓인 거 밖에 못 먹는다고? 어허 그렇지 않아요 앞에 비가 오네요 앞에 비가 오네요 비가 오니까 아 이거 아니지 블루프린트 중에 내가 블루프린트를 야무지게 해 놓은 게 있을 건데 아 여기 있다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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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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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오우 씨 다 모였니? 원래 더 해놨어야 됐는데 조금 소량으로 만드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 아 좋아 아니 다시 내려야 되잖아 이게 확실히 딱이 편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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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하나 써버렸네 아 아 아 아 아 이게 일일이 다 떼지 않아도 만들기 역 개편화 아 네 여기 자연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아 다 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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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나무괴물 나타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안 나타나지 아 비오는 날은 안 나타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사과나무 우리 사과나무가 우리 사과나무가 안돼 사과나무 자랄때까지 기다리는거 오래걸린단 말이야 아 아 사과나무를 이렇게 부셔버리면 아 아 아 아 나중에 사과캐로 오기 힘든데 아 아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 아 아 아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사과나무를 왜 왜 괴롭히는거야 야 하늘도 과일종굴이 싫었던게 아니냐고? 진솔이 여기에서 과일종굴만큼 효율 좋은거 없다니까 이 정도면 나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하늘이 나보고 저랑 맞아라 이런 느낌인데? 여기도 있니? 여기가 사과가 진짜 많이 나와서 많이들 찾는 장소입니다 저만 찾는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소비를 해버렸어 개 아파 만드는데 그거 드는데 그렇지 이렇게 잘못 만들면 재료낭비라니까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존하우기였어 광석 쓴다니까 안 돼! 사과 하나 어 주웠나? 술 짱이죠? 이게 바로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블루프린트의 장점 굳이 나무를 힘겹게 때리지 않아도 근데 여기 황금사과 하나 섞었어야 됐는데 그래야 훨씬 편한데 다 됐나? 더 없니? 이제 황금사과들만 떼면 될 것 같아 어 저 뒤에 사과나무 또 있네 이걸로는 안 되려나? 아예 진동조차 안 들어가네 그러면 아니 오 나 화살 26개밖에 없네 아니야 화살 말고 비도 그쳤으니까 아 보통 몽둥이로 때려야 되는데 어 나 이거 언제 주웠지? 흐읏!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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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사과는 꼭 챙겨가야죠 원래 이렇게 일일이 때려가면서 사과를 주웠었는데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저 방식을 알고 나서요 어디있지? 이렇게 하는게 최고구나 했지 사과야 사과야 어디? 장작 게이득이네 사과야 사과야 아 여기 많이 있었구나 원래 이렇게 여러번 때려야 되거든 그렇지 원래 이렇게 한 대씩 한 대씩 때려서 얻었었거든요 아 이거 드럽게 오래 붙어있네 다시 하나 둘 아직 남아있지 하나 오케이 아이고 하나 둘 하나 둘 아니야 여러분 아 다른 레시피가 많긴 하지만 여기 다른 레시피가 많긴 하지만 이것만큼 만들기 좋은 거 없다 이거 황금사과 황금사과 아 아까 떨어지지 않았나? 황금사과 아 여깄다 사과 다 수고했나? 황금사과 여기 하나 더 있다 아 여기도 있네 사과 아 여기도 있네 사과 하나 둘 하나 둘 아이었어 헛 헛 헛 겁나 이제? 사과 남은 건 몇 개가 부서져가지고 아 여기 사과 하나 남아있었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만 더 떨어져라 그치 보세요. 이렇게 일일이 떼내는 것보다 아까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유독 더 빨갛게 보이지 않나요? 저거 저번보다 유독 유독 더 심하게 빨개 보이는 건 기분사신가 유독 더 심하게 불타고 있어 와우 165개 그러면 만들러 가볼까 해요 사과가 최고야 사과가 5개씩으로만 만들 건 아니라서 황금 사과 하나씩은 꼭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많아졌기 때문에요 하트가 많아졌잖아요 업그레이드 조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고 아마 있을 건데 뭐 올리지? 스테미너 뭐 올릴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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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자 하트를 늘려봅시다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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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으로써 지금으로써는 짠라든지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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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는 것들이 필요해? 해제 수송 ары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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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들이 젤다를 직접적으로 안해봐서 그래요 직접적으로 해보시면 사과의 소중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하이랄 토마토랑 원래는 토마토도 채집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스토리상 사과만 좀 만들고 아니 토마토도 가성비가 좋아요 다만 사과처럼 많이 안 나와 가성비 나쁘지 않은데 썩 많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애가 아니라서 사과처럼 한 번에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꼬이네 토마토가 그 어디 마을이냐 이미 생각이 안 나네 예전에 그 문명 주사했던 마을 있죠 마지막에 갔던 마을 거기 마을 근처에 많거든요 그 마을 근처에 많아 살짝 부족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만들고 일단 가자 오늘따라 유튜브 젤다가 왜 이렇게 가까이 보이지? 기분 탓인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젤다가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같죠? 화면이라도 가까워져 아닌데? 아 젤다란다 링크 왜 이렇게 화면이 크게 보이지? 왜 이렇게 화면이 크게 보이지? 왜 이렇게 화면이 크게 보이지? 자 보면 우리가 지금 코르그 숲까지 해결을 받고 이제 메인은 이게 다인데 마스터 소드까지 싹 얻었잖아 이거 보니까 이제 나에게는 마스터 소드인데 시간의 신전에 다시 한번 가봐야되나? 여기서 끝났단 말이지? 시간의 신전 앞에서 칼까지 다 뽑고 여기서 끝났단 말이지? 배터리 늘리는 데가 어디였더라? 배터리 표시역 있네? 잠깐만요 가볼까요? 근데 배터리 더 늘리려면 뽑기부터 해야 되지 않아요? 그 구슬 뽑기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몇 개를 갖고 있지? 만들 거 파밍하려면 일단 지저에 가서 파밍해도 되고 지저에 가서 채광 지저에 가서 채광을 해야 될텐데 안녕 어머 그치 내 기억에는 채광을 더 해야 되는 걸로 이 결정 만드는게 또 따로 있지 않았나? 아이씨 여기 말고 위치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나네 이 결정 만드는게 또 따로 있지 않았나? 여기 말고 위치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나네 아이씨 이 결정 만드는게 또 따로 있지 않았나? 이제는 좀 모험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그냥 길만 쭉 따라 왔던 사람이라 이거는 그때 그때 쓰는 거고 이거를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더라? 나 거기 위치가 기억 안 나 여기 돌아다니다가 본 것 같은데 그때 여기 돌아다니다가 갔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위에는 너무 오랜만에 와서 동굴 같은 데 있었는데 캠프 옆에 들어가기 전에 만드는 거 이거 배터리 만드는 데랑 똑같았던 거 아닌가요? 거기 말고 결정 만드는 데 있잖아 여긴 지금 배터리 만드는 데고 말하시는 데가 어딘진 알겠는데요 내 기억에는 이 말하시는 것도 여기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배터리 제조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똑같은데 내 기억에는 여기밖에 없어 여기 위에 하늘섬에 있었는데 하늘섬이랑 지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었지? 여기 돌아다니다 발견했는데 아 여깄다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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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분명히 내가 찾았었어 내가 돌아다니다가 여기 돌아다니다가 어? 위치가 여기였던가? 어? 어이씨 미치다 이 밑에 있는거 같은데 아 여깄다 내가 이걸 좀 뽑으려고 어디갔어 기다려봐 내가 뽑을만하게 있었던가 많이 갖고 있지도 않은 터라 아 나 근데 이게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내가 이런거 많이 갖고 있잖아 이거는 제때제때 계속 쓰는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이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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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썼더라 이걸 여기다 썼지 아 맞네 여기다 쓰는거네 아 아니네 여기다 쓰는거 아니었나 안쏘지는데 이걸로 뭐 만들 수 있지 않았던가요 어 어 어 어 어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치네 아예 안들어가지는게 아니라 신기하다 아 무기랑 방역구 재련할때 썼었나 아 난 지금 내가 찾고 싶은게 그 그 저 친구들 3명이 모여있던 곳이 있었거든요 아 거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다 아 아 아 아 이게 아닌데 아 여기 아닌데 이 근처야 이 근처 여기 일단 가보자 아 아 저 골렘이 3명이서 뚱땅뚱땅 하고 있는 위치가 있어 거기에 기억이 안나 완전 초반에 갔어가지고 기억이 안나 위치가 거기 위치가 기억이 안나 아 뭐 좀 확인하고 싶은게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아 아 아 아 아 어 이거 지하에 온나 아 아 아 어 어 여기 아닌데 여기가 아니네 아 아 지하에 있나 아 아 아 아 처음에 들어왔을때가 아 아 어디지 처음에 들어온 때가 어딘지 몰라 아 아 여긴가 여긴가 아 여긴가 아 여긴가 아 아 아 아 아 머릿속에는 기억이 나던데요 정확한 위치가 기억이 안나는거야 그 장면만 기억이 기억이 나고 내가 뭐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내가 생각하던게 맞나 아 여깄다 그래 이거야 이거야 요기오기 요기요기요기 요기요기요기 에너지 만드는데 요기요기 요기야 살 수 있는거 그래 그래 여기였어 조난이음이랑 완료된 소재 그치 그치 아 아 얘한테 말 거는 게 아니라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걸 사야지 지금 필요한 게 이거랑 이거지 이거랑 이걸 사야 배터리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 그쵸 맞죠 전부 교환하면 몇 개일까 마흔 네 개 아니 마흔 세 개야 90개 교환해 90개 정도면 뭐 많이 모았기 때문에 다음 재련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4 전부 5개 15개 아 교환 됐어 내가 가 여기 근데 지하 말고 지상도 하나 있잖아 아까 내가 생각한 건 지상인데 아 도대체 거기가 어디지 기억이 안 나 여기 늘릴 수 있는 애도 있지 너냐 배터리 늘릴 수 있는 애 여기 없냐 여기엔 또 없네 나가서 늘려야 돼 또 또 아니지 배터리 표시된 애가 늘릴 수 있으니까 여기 또 표시가 없냐 지하에는 없었던가 그럼 또 다시 지상으로 가야 되잖아 이 친구한테 가야겠다 그래요 나는 이걸 파는 친구한테 오고 싶었어요 위치를 몰라서 매번 어딨지 어딨지 하다가 못 왔어 아 여기 엔대 드디어 찾았다 그래도 한 칸 늘어나려나 많아 봤자 두 칸 일어나 내가 드디어 배터리 올리러 왔어 친구야 배터리 좀 늘려줘 배터리 올리러 왔어 궁금한데 넌 왜 거기 있을까 난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가 넌 왜 거기 있는 거니 불편하게 배터리 올리러 왔어 제조해줘 하나 올리네 하나 백개당 하나였구나 고마워 조금 오래 탈 수 있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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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탈 수 있다 잠깐만 아니 뭐 큰 거는 어디다 쓰지 큰 거는 어디다 쓰지 작은 건 다 이거 큰 건 어디다 쓰더라 큰 거 큰 거 큰 건 이 안에 없나 더 살 수 있는데 하늘로 가자 하늘 하늘에도 재련하는 데 있단 말이야 하늘 찾아 야 하늘 찾아 아까 위치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지 어떤 모양이었지 아 여기 있네 그래 이 근처에서 내가 봤단 말이지 내가 말한 데는 여기였어 이게 게임을 오래하게 만들려는 제작자의 의로 백개당 한 칸이라니 지금 이 고인불들 보세요 수십 개의 배터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 도대체 몇 개를 어떻게 채굴을 얼마나 한 건지 이래서 플레이 타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나 맞게 오긴 했는데 바깥으로 나갔어야 됐구나 일단 바깥으로 나가서 가야겠네 그니까요 다시 재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오우 야 이 참 어디서 가는 게 좋으려나 어디서 가는 게 좋으려나 이 밑을 통해서 가야 되나 이 아래 땅인가 어 네 이 아래쪽인데 여기 떨어지는 게 맞나 완전 땅인 것 같아서 이쪽인가 이거 하나 걸치고 가죠 저 밑에인가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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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오랜만이지 한 번 더 아래 거의 아래쪽 이 밑에 동굴이다 아 아 잠깐만 주변을 한 번 살펴보고 반대쪽 반대쪽 이 아래쪽 이 아래쪽 아 저 동굴 아니던가 잠깐만 왜 내 기억에 동굴이었거든 야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이쪽 이쪽 통해서 내려가자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아 오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하긴 다이빙 하긴 다이렉트로 가는게 제일 좋은데 확실한건 이쪽은 아니고 저 동굴로 내려가야 되는데 동굴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안에야 이 안에 어 됐다 이 안쪽이야 이 안쪽 오랜만에 타고 갈까 배터리도 세핑으로 하나 달았겠다 배터리도 세핑으로 하나 달았겠다 하나 타고 갈까 가자 가자 아 아 잠깐만 너무 깜깜해서 깜짝올랐네 깜깜해서 깜짝올랐잖아 온김에 조명꽃을 좀 가져갈까? 생각해보니까 조명꽃도 많이 썼는데 맞아 이쪽 지나갈 때 어두웠었어 내 기억에도 그랬어 어두웠었어 또 어깨빙다 저번에 남은 속도를 지킬 수 없는 곳 소를 지키려다며 지킬 수 없는 곳 이날 수면은 속도를 지키려 자 살짝 불을 지피면서 이렇게 이렇게 불을 지피면서 가면 되거든요 자 이제 자 잘 보이네 아니 귀찮아서 귀찮아가지고 너 이걸로 캐지던가 안되지 몽둥이가 없어서 안 깨지겠다 몽둥이로 어 이건 되나 이것도 몽둥이긴 어 되나 얼마 없거든 40갤보 얼마 없단 말이야 나 지저해서 많이 써가지고 지저해서 많이 써서 없단 말이야 얼마 없어 어 이거 하나 주워서 쓰자 그냥 아 그거 말고 돌 말고 이걸 이걸 들고 쓰자 개 오래 걸리대 아 개 오래 걸리대 근데 여기 이걸로 캐라고 이거 잘 안 쓰는 거라 아 바로 깨졌네 바로 깨져버렸네 아 그래야겠다 아이 잠깐만 스크래 빌드 이걸로 했으면 됐는데 바보 이렇게 쓰면 빨리 했을 건데 어 뭐해 일어나 어 뭐해 택했나 갈까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한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는 것도 싹 해가지고 사면 되겠죠 인내심이 필요한 게임이야 확실히 출리야 가끔 니가 귀찮은 거 아니 가끔 너가 정말 귀찮단다 클릭 잘못 눌러서 니가 걸릴 때 좀 귀찮아 안녕 30개 아니 몇 개 없어가지고 이것도 기왕 있을 때 많이 사놓는 게 좋으려나 아까 거기서도 살 걸 그랬나 솔직히 많이 있는데 많이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내가 제때제때 구매를 안 해가지고 너무 극한의 아낌을 추구해서 지금 배터리가 요 모양 요꼴된 거거든요 혹시 지금에 와서 젤다를 하실 분이라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다 사세요 여긴 자급자족이 되는 곳이니까 다 사세요 눈에 보이면 다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극한의 아낌은 저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도 다 사자 주지 밖일 필요도 없고 여긴 많이 파니까 중간중간에 배터리 회복을 해보도록 하죠 어차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 뭐야 어? 이렇게 빨리 회복된다고? 뭐야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니? 갖다 갖다 이렇게 좀 꽤 해도 되겠는데 뭐가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지?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지는데? 아 이건 커다란 이유 별로 없어서 오 이 상태면 나 지금 150개 있으니까 잠깐만 오호 지금 돌아가면 있으려나? 이렇게 빨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채굴이나 좀 하고 갈까? 채굴하기에 너무 위험한 공간이라 이거 안녕 포우야 여기에 포우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네 여기는 채굴할 수 있는 곳이니까 내려가서 채굴했었던 거 같대? 이 밑에 온나? 돌 무대기가 있던 곳이 어디지? 폭탄 던지다가 뒤졌던 곳으로 가고 싶은데? 폭탄 던지다가 툭하면 죽었던 공간이 있었는데 이쪽인가? 폐광 쪽이던가? 어느 쪽이지? 오 저거 뭐지? 어 뭐야 여기는 어디야? 희생의 비밀 온천? 온천? 뭐지? 이 물 왠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물인데? 온천이라며 팔팔 끓는 물은 아니겠지? 집중 아 깜짝 놀라 아, 수영은 되네? 뜨거운 물은 아닌가 보다 이거 먹으려고 좋아요 뭐지 뭐지? 이쪽에도 길이 있나? 새로운 길을 어쩌다 발견했네? 아니 지금 내가 뚫지 못한 곳이 워낙 많아서 저기도 있다 저 위에도 가볼까? 오늘은 기본적으로 사실 파밍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또 지저탐험을 해봅시다 어두운 데는 정말 싫어하지만 맵을 넓히는 건 재밌기 때문에 가자고 가자고 어우, 반딧불이 진짜 많네 이리와 이리와 얘네들 잡기 쉽지 않네 얘네들 어디 막 가둬두고 불 쓸 순 없나? 알더스게이트 요정들처럼 어디 숨겨놓고 사용 못하나? 여기 또 하나? 아 아 그니까 조명꽃 파밍하기 전에 여기 먼저 탐험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조명꽃부터 파밍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방선머리 다른 골랩머리 전차 만들어서 타고 다니면 파밍이 편하다고요? 약간 고인물분들이 여기 날라다닐 때 좀 다르게 하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여긴 뭐지? 의외로 잘 보인다? 엄청 어둡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재단은 뭐야? 여긴 뭐지? 와 저기 너네들 거기 뭐 있니? 엄청 많아 이야 많던 것 중에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 이거 어 조명꽃을 파밍을 하고 옵시다 조명꽃을 파밍을 하고 옵시다 근데 지금 40개밖에 없으니까 한 100개 채워볼까? 100개 금방 채울 것 같은데 여기 돌아다니려면 필요해 어디서 몬스터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일단 지상으로 가서 여기 한번 확인해보자 아까 거기 다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봐요 이거 신선한데? 금방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채워지는건 좀 신선한데 저 사과나무도 내가 알기로는 한 3시간 3시간인가 달 한번 뜨고 지고 가야지 사과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다고? 이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졌다고? 이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졌다고? 사과도 그렇게 쉽게 안 열리거든 지금 내려와! 앉아 쓱 지나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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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 아이씨 조절 실패 조절 실패해버렸다 조절 실패해버렸다 시앗도 좀 몇개 훔쳐가면서 시앗도 좀 몇개 훔쳐가면서 작은 시앗도 있고 작은 시앗도 있고 이건 얘가 심어놓은 거던가? 설명을 위해서 심어놨었던 것 같은데 내가 심어놓은 거네 근데 보통 아 여긴 없네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아까 헤맬 동안 만들어졌었나보네 그럼 한 10분? 10분 정도 뒤에 오면 만들어져 있을지도 아 근데 동굴이 동굴은 따로 표시가 안됐던 걸로 기억 아닌가? 아닌가? 이런게 동굴이던가? 이렇게 표시가 됐던게 동굴인가? 하루에 한 번이에요? 근데 왜 아까는 내가 분명히 다 사갔는데 다시 됐지? 어디갔지? 놓쳤네 이게 동굴이던가? 동굴이 이런 곳에 있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안 쉬었거든 각자 동굴이 어딨는지를 모르니까 파밍이 쉽지가 않네 두 개 나온 거 온물로 들어가면 아 이게 마냥 동굴 표시는 아니구나 저런 이러면은 그냥 평원을 뛰어다녀야 되잖아 그냥 평원 뛰어다니다가 찾아야되겠네 이런 아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동굴 보이면 들어가서 조명 뭐 넣어가고 그래야되겠네 그게 답이네 보통은 마요이가 보이던데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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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 날씨 제일 싫어 어우 근데 평원이라서 동굴이 없어 보이네 아이쿠 너무 평원이라 너무 평원이라 없어 보이네 이쪽 근처에 사당 많이 안 이쪽 근처가 사당이 꽤 있을 것 같으니까 아이쿠 아이쿠 요정으로 가볼까 아 아 그 어느정도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지 곧 있으면 붉은달 뜨겠다 왠지 느낌이 그런데 아하 이쪽 위에 서면 돌아다니다가 사당 높게 보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사당을 뭐 거의 절반밖에 못해가지고 어! 일단 어? 아 이거 뭐야? 포로그다! 뭐지? 뽑으면 되나? 맞추는 건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런 것도 손이 닿는다 안닿네 안닿네 아 근데 관역 표시 같기도 해 아 화살로 맞추는 건가? 뽑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안닿네 아닌데 어 소리 귀엽다 이거 뽑는 것 같아 어디 위에 올라가서 잠깐만 발판으로 쓸만한 걸 가져와 볼까? 발판으로 쓸만한 걸 가져온 다음에 이런 건 그냥 마차 들고 가는 게 맞지 이런 건 그냥 바로 마차 써야지 뭘 만들었고 어 어 어 뭐야 어 씨 진짜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닌가요 진짜 죽을 뻔했어 어 으악 아아악! 어떻게 하는거지? 너 일로와봐 너 올라가면서 뽑을 수.. 아 두개 사용이 안되지 높이는 이게 더 높으니까 써볼까 아 됐다! 그러고보니 포로구의 숲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다행이야 이제 안심이네 말을 하려다가 말았네 여기도 이야기해주는 친구였나 오오 그래 이 토마토 이거 하이랄 토마토가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데 여기는 무슨 무슨 마구깐인지 안보였다네 어 뭐야 비를 피하고 가세요 진짜로 있다니까 뭐가 있어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고 박스? 달짝 별얘기 아니고만 아니 여기는 박스가 없네 아니 여기는 박스가 없네 아니 여기는 박스가 없어 세상에 바깥으로 나갈 안쪽에 박스가 없네 집은 보통 이런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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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또 이런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흑 흑 흑 흑 강아지가 뱅글뱅글 돌아서 새를 쫓아버렸어 여기가 이쪽으로 넘어왔구나 그럼 저쪽으로 반대산으로 가자 이런 데는 뭐 있겠지? 난 아직도 저거 모르겠어 저 요정님 연주해달라는데 이거 뭐야? 너도 어? 이거 왜 여기 산산조각이 나있지? 뭐지? 저게 뭐야? 아 몬스터구나 아 몬스터구나 뭔가 했네 어디갔어? 아 저기있다 저 요정님인가 한테 가보자 아직도 의문점 중 하나야 저 요정 근데 노래하는 사람 두 명은 구했는데 불러달라고 했었던 거 근데? 다 모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헛 아 옥간에 가서 불러야되나? 따로 근데 다 모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옷을 강화하는 축복을 주신다구요? 잠깐만 북소리? 어 잠깐만 북치는 애는 내가 만나질 못했는데 북치는 애 못 만났는데 잠깐만 다이올린 하는 애랑 피리부는 피리부는 친구는 만나봤는데 단원들을 대유정에 데려가 직접 이야기를 듣는 방법밖에 없다 이걸 하나 여쪽을 하나 들어야 데려갈 수 있나보다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려나? 어디니? 이쪽 마곡간에서 데려가야되나? 저쪽 마곡간에 있거든 옷을 입은 거 보면 몬스터라 착각할만하다고? 그럴만도 해 포키 몬스터 여기 팔아 멍멍 맞아 강아지랑 친해지면 또 무슨 좋은일이 있다던데 악단을 내가 어디 마곡간에 두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할 때 불러줘 그러긴 했거든 그게 아마 여기 마곡간일텐데 이 근처에도 요정 하나가 있어요 그 요정한테 데리고 가면 자연스럽게 다음이 진행되지 않을까? 오 얘네들 북치는 애는 못찾았는데 여기 지휘자 같은 애랑 바이올린 밖에 못찾았는데 아 맞다 저거 마차 만들어주라 했지 마차를 마차 바퀴는 뭐 수리 가능하지 Might 여기가 바퀴는 이렇게 해서 굴러갈 수 없어 모양이 어떻게 돼있는거야 아 이렇게 하나 앉아 말은 어디서 구하지 백 마르뉴 마국반에 많으니까 상관없나? 말은 내 말 갖고야되나? 나 말 없는데? 말도 없고 그랬잖아 어 데려다줄게 오 그치 마국가이니까 말은 있나보다 가자 오 아키만 묻히면 되는거였어 어 어 얘들아 얘들아 이건 아니지 얘들아 말은 니네가 아잇 말을 어디서 데려 말을 그냥 평온에 있는걸 내가 데리고 와야되는구나 아니 요 근래 돌아다니면서 말 한마리 못봤는데 어 저있다 좀 근사해보이는 말로 어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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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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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다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얘들을 시켜야 할거에요 얘가 아 아 갖고 있거든 점순이 왜 이거 안 될까 점순이 풀어주면서 설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왜 안되지? 이거 연결이 안되네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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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안돼 붉은 다리 뜨고 있어 안돼 기다려줘 이거 하네스가 있는데 왜 선택이 안되지? 자제나 이걸 내려놔야 뭘 내려놔야 뭘 쓰지 말해야 바꿔준다구요?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말해야되지? 여기 계신 분한테 말하면 되나? 말을 따로 저장은 안해놨는데? 어 뭐야 나 여기 처음 들어왔니? 말을 처음 걸었나보네 마용 침대? 안녕 당신인가요? 누구한테 말 걸어야되지? 이거 붉은 달 뜨고 바꿔야겠다 이거 붉은 달 뜨고 바꿔야겠다 오랜만이니까 한번 보죠 바깥쪽에서 말을 걸어볼까요? 바깥쪽에서 말을 걸어볼까요? 붉은 달이여 나에게 힘을 아 됐다 아 됐다 말 등록 말 잡고 싶어요 말 등록? 말을 잡아? 뭘로 해야되지? 말 등록 나쁘지 않아 튼튼함 스피드 스티미나 스티미나 3개인데 3개짜리네 이거 아니잖아 4개짜리가 좋은거야 네 저 말을 하나만 한마리도 없는데요? 애초에 말을 안타고 다녔어요 이거 등록해놓지 뭐 등록을 해놓고 아 무료 감사합니다 어 이게 그게 되네 특전 수령 말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아 말의 이름을 정해야돼? 아 그러면 투수 딱 투수라고 해야지 말의 이름 투수 네 맵타 안밝혔어요 지전은 지전은 아마 데려간다 말 어차피 여러 마리 등록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제 한마리 말고 하네스 채운다 아 됐네 아 이렇게 해야되는거구나 아 휘파람 아하 아 오케이 말 더 좋은거 구해서 나중에 또 추가하면 되지 하자 그래도 너 점순이보단 나은 스탯이 좀 구리긴 해도 점순이보단 나은 친구라서 어 색깔도 마음에 들어 색깔도 마음에 들어 이렇게 연결하는거야 이렇게 연결하는거야 흑 유정님이 어디 계시더라 아 저기 어디간 아 말도 이걸로 조정하는거구나 아 흑 으 으 으 으 어어 어디가 어디가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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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어디가 아 내가 말 조절을 못해가지고 다시 시작 다시 흑 흑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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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우리 말 어디갔어 어딨어 트수 트수 다시 찾아야돼 트수 말이 다 똑같이 움직이네 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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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가 트수 트수 어서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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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오네 그치 그치 아 그치 그치 기다려 다시 태워줄게 다시 가자 야 데려다줄게 야야 가자 아이고 가자 아니 말 조절 왜 이렇게 어려워 이씨 이래서 말 안타고 다녔단 말이야 내가 말 안타고 다니는데 이유가 있다고 내가 조절을 못해가지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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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터미너가 높아야? 좀 천천히 가야겠다 좀 답답해도 답답해도 천천히 가야지 살짝만 알겠지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니 애가 지맘대로 방향을 바꿔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이게 나 아 이렇게 하는게 낫겠구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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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아 이제 괜찮아요 연주 준비 오케이 무슨 연주? 연주 들려주나? 굳이 한 명을 위해 위자가 필요한가? 위자가 필요한가? 처음 봐 처음 봐 어머 다 다르게 생겼으려나? 와우 화장이 아주 진하신데? 유저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어 파트너 파트너 해냈구나 폭봉우리가 열린게 보여서 서둘러 날아왔어 이 분이 대우정님? 이 분이 대우정님? 신기하게 생겼다 젤다 공주님에게 들은 얘기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음 음 어허 아 젤다 이 사람도 젤다를 목격했구나 음 생각보다 의미적이 많습니다 빨리 기사를 써야겠군 음 아 우리가 진상을 밝힌 젤다님과 관련된 소문은 이걸로 두건이야 ㅋㅋㅋㅋ 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데 두건밖에 못했어 이게 뭐야 아 그래그래 고마워 고마워 돈 벌었다 세나씨의 선물 토끼풀 신문사의 원단 아 거기 그거 있었지 개구리 옷인가? 있어서 내가 탐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 오는 날도 벽에 오를 수 있는? 거기서 팔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응 앞으로 잘 부탁한다 아이보 바이바이 음 가자고 짝단이 해체된게 모두의 성에 차지 않는 제 바이올린 연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가? 그럴리가 없잖아요 바이올린의 아 비올란의 바이올린 연주는 바이올린 연주는 대유정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음색이야 어 자신감이 생겼대 다른 대유정님들도 꽃봉오래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아 저희 연주로 기운을 되찾아드려요 야야 좋은 아이디어 얀 악단 재결성이야 아 근데 북치는 애 찾아야겠다 지금은 둘밖에 없지만 다시 악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야 빨리 준비해안 어허 어허 북치는 사람을 스읍 북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아 바쁜 것 같아서 돌아갈까 했는데 어 아 네자매야? 응 아 네개야 총 네개구나 어? 지하에도 있었... 아냐 지하에는 없었나? 어 어 둘 시저 아 표시됐네 출라 아 세개 오케이 오케이 당신은 옷을 강화해줄까요? 응 아니요 나중에 할게요 아하 나중에 할 수 있겠지? 어허 지금 저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나중에 강화할 수 있겠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별로 강화에 좋은 옷이 아니라서 표시가... 아 다 돼있네 굿 굿 그러게요 옷처럼 하나 성공했다 저 연기는 어 가볼까 오랜만에 코르그를 만나러 가자 아닌가? 저 몬스터 있는 덴가? 어? 사과네 뭐 닭 닭 닭 닭 닭 닭 닭 닭 닭 사과는 그냥 지나칠 수 없지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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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치가 위쪽으로는 넘어온 기억이 없는데 교묘하게 숨겨져 있네 스테미너요? 아니 뭐 사당도 아직 많이 발견 못했는데 다음에 사당 발견하면 뭐 걸리죠 뭐 사당 4개만 3개만 발견하면 되는거야 여기 다 몬스터 있네 사당이 거의 60개 넘을걸요? 요정님 계시네 지금은 최대한 싸움을 피하고 싶은데 나 화살도 몇개 없어서 지나갑니다 여기는 뭐하는 곳일까요? 이쪽 라인은 처음 오는데 다른 곳을 가볼까? 나 분명히 여기 나 여기 있지 않았어? 나 아까 여기 오지 않았어? 나 왜 여기 있냐? 아 중간에 아까 마곡강 간다고 멈췄지 이쪽에 사당을 많이 안 갔단 말이지 확실히 보이시죠? 65개 사당 65개밖에 못봤어 오늘은 최대한 그냥 돌아다녀 봅시다 내가 여기서 마곡강을 보고 바로 내려갔지? 산 위쪽은 사당이 없었나? 올라가볼까? 올라가볼까? 동굴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평온에 있지 않나? 동굴이 눈에 보이는 굴이 없어서 말이지 저기 저건 아니고 앞쪽으로 가볼까? 이 넘어가는 길목에 몬스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북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악기가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뭘 딱히 찾고 있는 건 아니고 아니 나 조명꽃 조명꽃 타밍하려고 기억나는 동굴이 딱히 없어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줄게 기억나는 게 없어서 매번 동굴을 내 기억엔 매번 동굴을 걸어다니면서 아니 봐봐요 동굴 표시가 뭐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우물 동굴 표시가 뭔지 몰라서요 이런 굴 말고 이런 굴이 동굴인가요? 내가 못 찾은 동굴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지? 아니 이런 구멍 말고 표시가 어떻게 돼있냐고 이런 구멍 말고 동굴 표시가 뭔지 몰라서요 지저러 내려가는 거 말고 여기요 동굴이 동굴처럼 표시가 돼있어? 어디요? 동굴 표시가 있나? 최대 축소하면 동굴 표시가 있다고? 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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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때 한번만 아 이건가? 이 표시인가 이거? 이게 동굴 표시인가 이거? 아 그러면 여기 말고 또 있잖아 아 이런 게 다 동굴이구만 아 체크 표시가 돼있는 게 내가 갔던 동굴 표시구나 이거 아하 오 여긴 안 갔네 오케이 오케이 안 간 동굴 가는 김에 조명꽃 좀 파밍해가지고 하아 나 이거 이렇게 길게 할 생각 없었는데 하다보면 이게 길어진단 말이지 하아 나 이렇게 길게 할 생각 없었는데 나 바깥으로 나가야 되네?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하다보면 길어지네 이게 여기 혹시 그 돌 있던 덴 아 아 아 어딘지 알겠다 아 여기 여기였구나 아 여기가 거기였구나 아 그때 그 자리 수창꽃으로 내가 수창꽃이 몇 개 있지? 수창꽃도 많이 없을텐데 수창꽃이 3개 33개 다시 한번 써볼까? 오랜만에? 던져야 되는데 바닥에다 버렸네 다시 한 번 버렸어 화살이 별로 없어요 화살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만 더 아직 안 죽은 거 같아 소리가 팬텀 가논이 나왔어 어딨어 어딨어 밑에서 나오냐 이 자식 또 만났다 이 자식 30개인가밖에 없어요 이걸 던지지 말고 가만있어봐 조명버섯 뭐야 나 아직 너와 싸울 마음의 준비가 안되있는데 잠깐만 친구야 아 잠깐만 나 이거 들고 있잖아 아 짐작 마음의 준비가 안되있는 상황에서 싸우는건 내 성미 안맞는데 야 잠깐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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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내가 이 패링만 할 줄 알았어도 패링할 줄 모르는게 흠이여 아 분명히 분명히 들었는데 아 제가 패링을 할 줄 몰라가지고요 아씨 아잘못 눌렀다 아 나 죽어 과일 닿았어요 과일 닿았어요 패링 너무 어렵더라구 역시 이럴때 필요한것보다 아 내 친구들 나와라 친구들 나와라 친구들 나와라 친구들 아 내꺼 무기가 센데 무피는 센데 공격을 못하겠네 얘들아 너네가 할 수 있어 됐어 몇번 각보다 잡았다 됐다 어둠덩어리 3개 이런것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야 여기 조명꽃 진짜 많다 아 근데 페링 연습이 너무 어려워 나도 맞춰서 해보려고 했거든요 아이고 잡는 방식이 일반분들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잡았으면 된거에요 이렇게 잡으셔야죠 저렇게 잡으셔야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작은 계신데 결과만 좋으면 된거야 어 뭐야 저기 마요이 여기 있었네 마요이 뒤쪽에 있었구나 야 마요이는 잡았던거 같은데 안 잡았었구나 여기 그래서 표시가 그렇게 되어있었구나 그때 여기 포기하고 갔었구나 내가 고생했어 친구들 역시 나의 사랑스러운 포켓몬들 아주 말을 잘 듣는구만 맞아요 폭탄코 다 썼었어 그때 여기서 저거 하나 잡겠다고 그때 쌩 난리 펴가지고 저 원래 게임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는건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진짜 많다 어우 여기 진짜 많다 여기 진짜 많다 욕! 욕! 나의 포켓몬들이야 좋아좋아 보석상인한테 팔면 되겠 나 나 조명버섯은 어디에 쓰는거지 뭐 그런건가 빛나는 빛나게 하는 그런건가 뭐 약 만들댔 애들 가끔 쓰이기 때문에 벽에 있는 애들 뭐지 뭔가 산삼같이 생겼어 개구리 이리와 아 무서웠다 여기 들어온 입구가 어디지? 어 저 위에도 조명꽃도 안타 조명꽃 씨앗 좋아좋아 좋았어 어디로 나가야 되지? 나 이거 어디로 들어오고 내가 여기로 어디로 들어왔지? 사당말고 들어온 공간이 있을텐데 어디로 들어온거지? 저쪽인가? 아까 저쪽 이쪽인가? 이쪽에 올라가지 않았나? 아우씨 헷갈려 이 위에인가? 핫 핫 어 아니 나가는 길이 있을거 같애 에서 나가는 길에도 뭐가 있을까봐 아 그냥 나갈까? 그러면 여기 말고 또 쭉 봐야겠네 이렇게 작게 보이면 좀 잘 봐야되겠네 여긴 되고 아래쪽도 많이 안했어 여기는 동굴이 별로 없겠지? 아 여기도 있네? 겔드마을 근처 여기는 사당도 거의 안가가지고 여기 가볼까 여기? 진짜 오랜만에 간다 지금 여기저기 확인중이에요 그래서 울다보면 나오는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확인을 잘하고 가야된대 사당 뚫으러 오는 동굴인건 알겠는데 어디선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아닌가? 위치가 있었을거 같은데 나 지금 뭐 입고 있니? 더울텐데? 잠깐만 더우니까 더우니까 더운 곳에 맞게 옷을 갈아입을까? 귀여운 모자는 포기할 수 없어 뭐 입을까? 역시 이렇게 시원한 옷이 최고겠지? 솔직히 뭐든 상관없어 이런게 나으려나? 이거 세트 입을까? 야 이게 훨씬 시원해보인다 이것보다 모자는 절대 포기 못해 아 뜨거워 모자 절대 포기 못해 모자 절대 포기 못해 나 갔다오면은 해가 좀 질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직도 덥니? 음 이제 다닐만 하네 우리 튤리 어디갔어? 설마 튤리도 집어넣니? 아닌데? 아 그래서 안나왔구나 아참 보자 어어 씨 깜짝이야 잘했어 이건 지하로 어떻게 들어가지? 음 아 이제 밤 되니까 추워 원래 옷 입고있는게 나았겠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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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게 생겼네 아 아 무슨 몬스터가 있을까 부셔졌어 내 사랑스러운 바위무기가 잠깐만 요즘 귀찮으니까 너 나오고 너까지만 나올까? 무기가 없네 무기가 없다 잠깐만 전기 열매 들어야 되는데 아 화살낭비 죽어라 이거 아 화살낭비 화살낭비 뛰어주고 난 좋았어 다 좋았지? 이것도 미리 그냥 주워줄까? 됐어 이것도 지저해서도 주울 수 있나봐 위에 올라가야 되네 여기는 마요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들어오는 입구 때 어 뭐야 여기 길이 또 따로 있네 아하 아 저기있다 마요이 여기 있었구나 아 아 오케이 있었네? 근데 저쪽 길은 뭐지? 다른 길인가?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하길이 따로 있어 지하길이 따로 있어 찾아봐야겠다 그렇다는건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 말고 또 있다는 소리 겠죠? 근데 나 위에서 나왔는데 이거 그냥 뚫고 올라가면 되나? 뚫고 올라가볼까? 나 떼면 안되는데 더워서 여기 말고 또 있나봐 들어가는 데가 욕 음 어 깜짝거래라 역시 사막 몬스터라 쇠구만 역시 사막 몬스터라 쇠구만 일로 나와 혹시 여기서 되냐? 안되네 죽어 임마 야 예 꼬리 뭐야 부메랑이네? 아 뭐 어디갔어? 마스터 소드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데? 이거 계속 사도 되는거야? 안 부서진다며 안 부서진다며 맞아 이거? 으악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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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게 무슨 의미지? 으윽 처음 얻는거네? 하긴 여기 파밍을 안하고 갔으니 저거 칼 계속 들고 다녀도 되는건가요? 불안해 중요한 거미기때문에 부서지진 않을거 같긴 한데 부서지진 않을거 같긴 한데 계속 저상태로 뜨는건가? 계속 저상태로 있는건지 아니면 어느상태 여기도 있네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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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무슨 공들어오는곳인데? 엉? 엉? 그러면 저거 부서지면 어떡해요? 헐 내구도 알았으면 나 이렇게 함부로 안썼는데 안 부서진다길래 그냥 들고 다녔는데 어떡하냐 아 부서지면 다시 생겨요? 어 깜짝놀랬네 스크랩 빌드를 해야겠다 가보이나봐 아우 뭘까? 저 공은 어디서 오는거지? 깜짝놀랬네 힘이 약해진다고 해서 깜짝놀랬잖아 뭐지? 뭐지? 쁘 쁘 위에 올라가서 좀 봐야겠어 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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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쁠 어 요거 뭐야 입구가 요기야? 어 뭐야? 어 뭐야 응? 뭐지? 천연 얼음을 보관하는 얼음창고 얼음이 다 녹아버렸대 얼음을 만들어야 돼 미니챌린지네 얼음을 만들어라? 이 물을 얼리면 되나? 단순히? 제가 딱 단순히 물을 얼리면 되는 건가? 마법 써야 돼요? 근데 자 내가 지금 사파이어가 있는데 자 이거를 두고 내가 무기가 있잖아? 이거랑 합치면 합친다 치고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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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그래 얼음 완성 얼음 가져가렴 음? 크기를 또 조절해달라고? 깔탈스럽게 구네 가만있어봐 여기 딱 맞춰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해야되냐 이걸 녹여야돼? 이걸 녹여야돼? 귀찮게 구네 음 이거 곧 부서질텐데 이거부터 이걸로 먼저 해볼까? 이 정도 크기만 들어가려나? 더 작게 더 작게 해야돼 어때 오 하지만 너무 작다고? 어 깔탈스럽네 만들어주는게 어디야 또 작다고 하네 얼만큼 화력을 조절해야 되는 거지? 살짝 두번 녹이면 안될거 같은데 살짝 아까랑 크기 똑같잖아 어때 살짝 덜 작아진거 같긴 한데 어때 어때 얼음 마음에 드니 아 좋아좋아 좋아 아 이 크기야 오케오케 화력조절을 해야되는구만 못받았다 피부관리라도 받으래 애매한데 아니 묘하게 크기가 좀 더 커요 지금께 살짝 커 음 요케 요케 아 근데 결론적으로 이쪽이 들어가는 구멍이 아니었네 궁금하니까 올라가봐야겠어 여긴 뭐하는 곳이지? 뭐하는 곳이야 여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늘이야 그냥? 그냥 그늘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바라보면 뭐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저 구슬떨어지는데 도대체 뭐지? 이 구슬은 어디서 온건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아 지금 체온 조절해주는거 하나 먹어야겠네 시원하게 입자 안될것 같은데요 아예 뜨지도 않네요 열리는거 했으면 이렇게 구슬모양도 없겠죠? 하얘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놓진 않았을거에요 어! 코르그다! 잠깐만 이거 위엔가? 코르그 발견 뭐야 여기 어 아 아니야? 아 내 화살 아까워라 올라가는건가? 올라가볼까? 아이고 어 맞네 올라오는거네 올라오는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구슬은 어디 있는 걸까? 저 위에 뭐가 있나? 여긴 뭐가 이것저것이 많아서 왠지 올라가봐야 할 듯? 위에 뭐 있을 것 같애 여긴 뭐가 있을까요? 느낌상 이것만 있는게 아니 그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야 뭔가 비밀이 있는데 부시뚜캐는 뭐지? 내 기억엔 여기 되게 빨리 그냥 메인만 하고 지나갔던 기억 밖에 안 나 이 주변엔 아무것도 안하고 갔어서 그냥 사당만 몇개 찾고 메인스토리만 하고 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찾아 찾고 싶은건 그게 아니라서 이거 위로 한번 올라가볼까? 뚫고 안올라갔었으니까 뚫고 올라가보자 구멍이 따로 있는 곳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길을 찾아라 길을 찾아라 길을 찾아라 길을 찾아라 어디일까 어디일까 구슬은 저쪽에 있습니다 구슬은 저쪽에 있습니다 구슬이 여기고 여긴 뭘까 여긴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가는 구멍이 여기서가 아닌가 구슬의 행방을 모르니까 그니까요 어디서 가져오는 것 같은데 난 여긴 줄 알았더니 여긴 아니고 처음에 이 근처 어디겠구나 했는데 지나갔는데 없었죠 이게 다였어 확실한 건 이쪽은 아니야 더 안쪽에 뭐 있나? 잠깐만 저기 뭐 보이지 않나요? 위쪽에 뭐가 있는데 위쪽에 올라가 볼까? 아 근데 이 위에는 빡세단 말이지 이게 빡세인데 왠지 위쪽에서 막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확인함 여기서 확인함 저 견딜 수 없는 추위야? 괜찮아요 여기로 내려가면 좀 달라져 이쪽 근처였던 것 같은데 피 깎이는 것 봐 아 이 애매한 경계선 빡세단 말이지 빡세단 말이지 빡세단 말이지 빡세단 말이지 더 춥구나 이따 그냥 가야겠다 빡세단 말이지 이쪽이 맞나? 아 이쪽이다 방향이 이쪽도 너무 추위가 심해서 내가 금방 도망쳤던 기억이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뭐야 저거 사당이야? 내가 갔던 덴가? 어 아니다 어 새로운 사당 발견 뭐야 저 신기루 같은 신기루 같은 이 사당은 뭐지? 오 주변에 몬스터 개맞네 헤헤 몬스터 많으면 뭐하고 들어가면 되지 너네들 공격해도 들어가면 되지 맨몸은 아니네요 모래위에 다리? 음 으음 뭐 엄청 크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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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단 말이야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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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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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어! 안돼! 이걸 사용해야되나? 오! 들어가지마 어! 아니야 아니야 빠르게 점프점프점프를 해야되는거 같아 그런거같지? 조개가 저렇게 생기는걸 보니 순발력을 발휘해서 넘어가자고 가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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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덴 어떻게 가지? 아니 이렇게 왔다쳐도 다른덴 어떻게 가지? 아! 아! 아오케이 어어 오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이거 거리가 자 점프 점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겠다 그렇지 내가 이걸 떼면 너 자식은 공격을 하겠지 아 이 자식이 아 야 이거 화살 잠깐만 아 가만있어 그렇지 야 이참에 여기서 화살 좀 많이 모자 자 자 화살 여기다 쏴줘 그렇지 한 번 더 보이지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아 이렇게는 안되나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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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슥슥 한 번 피해주고 피하고 피하고 아니 옆으로 옆으로 한 번 피하고 이걸 이렇게 여기다 두고 한 번 피해주고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는 이거는 먹게 해주라 이거 이 화살 아우 안 돼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됐어 됐어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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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아 저기 있었구나 아 굳이 다시 길을 안만들어도 됐었네 저기 있었구나 너 이녀석 거기 있다는 말을 했었어야지 왜 말을 안했어 화살 안주네 아 치사야 돼 아 야 몸이 안되는 녀석 화살이 그것밖에 없어? 공이 하나도 안되네 구슬 구슬을 올려놓는 건데 음 거기는 뭐지? 아 저 돌을 아 저걸 갖고 와야되는구나 음 자 일단 가보자 저 녀석들이랑 싸워야되는 거 같은데 아니 올라갈 수 없네 잠깐만 자 자 한번 쭉 둘러봅시다 쭉 다녀보자 저기는 뭐지? 저기에 상자가 있나? 저기에 상자가 있나? 너 가라앉는 거 아니지? 내가 널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친구야 왜 못 올라가잖아 아 아 100 역시 여긴 상자였어 옆에서 올라갈 수 있으면 됐지 아 아 아 좋아 화살 나와라 화살 지금 화살 필요한데 아 뭐야 이거 고고 물야? 아 아 아 아 이게 딱 느낌이 오는 게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나와봐 이것도 저것처럼 활용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아 안돼 어디가 아 가만한데 그럼 너가 붙자 그래 가자 아 아유 가지말고 살짝 그렇지 자 자리 잡고 아 아 야 옆으로 가면 안돼 아 야야야야야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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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줘 제발 제발 가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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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난 니가 필요해 올라가기 위 니가 필요하다고 아 이건 아닌가 봐 이 방식이 아닌가 봐 방법이 뭘까 저기도 나무판자가 있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돌아가자 잠깐만 저기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 이거가 있는 거 보면 뭔가 나무를 활용해서 올라가는 건 맞는데 갖고 가기가 무거우니까 두 개 합쳐 이렇게 된 거 두 개 합쳐 하나만 가져가도 되겠다 하나만 가져가도 돼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다 지려다 야 무거워 잠깐만 밑에다 달아 밑에다가 공중에 떠가지고 안 가진다 아 기다려 보세요 제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이아이 그렇다면 두 개의 힘을 가한다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리로 나와봐 이러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좀 가주지 않겠니 제발 아 나 짓말 두 개 정도면 갈 수 있잖아 두 개 정도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야 더 앞으로 간다 간다 가긴 간다 근데 이게 봐봐요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그런 건데 잠시만 이거를 안 걸리게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 와봐 아 뭔가 다른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약간 모래에 안 쓸리는 느낌으로다가 아 이러면 조종석이 어 안 열어놨어 여기 붙여 이러면 가치려나 뭔가 배 같은데 왜 화면이 이렇게 보이냐 뒤에 벽 때문에 시야가 안 잡혀서 그렇구나 이걸 가져가는 게 맞나 올라가려면 가져가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봉다 붙이면 안 갈 거 아니야 아까 옆으로 하니까 걸려가지고 다 지나 다 지긴 하나 몰라 다 지긴 하나 몰라 푸른카 지니? 그걸 없애려고 모래랑 닿는 면적을 없애려고 그러는 건데 환자를 밑에 깔아야 되나 그냥? 환자를 밑에 깔아야되나? 야 아까 내가 끌고 가는 거랑 뭐가 다르니? 이거 아까 내가 옆에 붙이고 가져가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똑같잖아 이거 뭐가 다른 거지? 방향 조절이 안 돼 방향 조절이 안 돼 방향 조절이 안 돼요 이거 방향 조절이 안 돼요 방향 조절이 안 돼요 저 밑에서 몬스터한테 맞아가면서 분리를 시키기엔 너무 번거로운데 맞아 이게? 상태를 안 뺀다 도종석만 붙이기도 기다려면 이거 자체로 안 들어야까? 굳이 이게 있을 이유가 없는데 판드 자체를 배로 만들 거면 이걸 굳이 안 두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왠지 그럴 것 같은데 편하긴 편하겠죠 난 근데 그 이유를 찾고 싶어서였는데 이런 식으로 갈거면 얘를 2일밖에 못 만드니까? 어쨌든 써야되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거 분리시키고 내가 발을 밟을 수 있으려나? 이럴 거면 두 개를 가져갈걸 그랬나? 바닥에 하나 고정시키고 해야되는데? 잠깐만 아 이러면 나무토막 하나 더 가져가야되 안돼 이러면 나무토막 하나 더 가져가야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지 도대체 이게 방식이 뭐지? 지나가다 공격 다 맞게 생겼구나 아 저 밑으로 아 문에다 고정시키자 야 잠깐만 아 잠깐 뒤로 가봐 쟤 빨리 쟤 빨리 저거 안되나요? 저기 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까요? 아 못들어가네 아 못들어가네 아우씨 아아 어떻게 해야되지? 야야야야야 근데 저거 절로 가면 안되는데? 야야야 너 너 절로 가면 안돼 이 나무판자들이 잔뜩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차라리 일단 두개 가져간다 치프 이걸로 출발이 되나? 제발 뒤로 올라오지 말아봐 사용할 판자는 들고 가야돼 와 미치겠네 방향조절이 안돼 방향조절이 방향조절이 되는걸까요? 그렇지 가고싶은대로 가는중이야 지금 방향조절이 하나도 안돼 이게 맞는걸까요? 이 방식이 맞을까요?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아닐것같은데 선풍기 앞뒤 차이는 별로 없을텐데 무게를 뒤로 107로 묶여서 간다 해도 두개 이렇게 산다 치자 앞에가 들릴까 이게? 이 방향조절이 하나도 안되네 방향조절이 안되는데 이거 어떡하냐구 하아 나 미치겠네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미치겠네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발팽이도 이거보단 빠르겠다 발팽이도 이거보단 빠르겠다 비켜봐 비켜봐 이건 그래도 방향조절은 되네 아이씨 잠깐만요 여기가 필요해 이거 으으 제발 제발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발 앞으로 가고 있는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우씨 아우 나 미치겠네 아플 못가플 아씨 뒤에가서 가는게 더 빠르겠다 아플 못간다 아플 흑 흑 흑 핫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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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흑 흑 아 판자가 문제네 올라가야 되니까 음 음 음 아 아 아 음 여기 판자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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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면 되려나? 이건 왠지 될 것 같은데? 옆으로 쓰러져 잠깐만 잠깐만 무게중심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아 뭐야 가만히 서있을 땐 무게중심 잘 맞더니 왜그래 아 이렇게 칸막이 형식으로 해야되나? 아 이게 맞냐고 암만 보고 전진하는거 아니냐고 이정도면 중심이 잡힌다 쳐도 방향 조절이 되겠나? 내가 탈 수 있으려나 안가지는데 아예 가라앉기만 하고 무거워서 안가지네 왜 가져가냐구요? 저기 올라가려구요 올라가는 길이 없던데? 저기 공 꺼내와야되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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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물판점 떨어져봐 네 높아요 못 올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나무 토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없이는 못 올라가요 한번 다녀와 봤는데 갔다 왔어요 옆에는 못 올라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장작이 안 깔릴걸요 아이템 자체가 안 쓰여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서 올라가보려고 했지만 여기는 올라가지지 않는답니다 큰일 났네 야야 잠깐만 야 이거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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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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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이거 안돼 저거 누우면 안되는데 아씨 저거 없으면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씁하겠다 아 어떡하냐 저거 스태미너 올리려면 위로 갈만 하다구요? 아씨 망했네 잠깐만 스타미너 음식 없어요 스타미너 음식 없어요 스타미너 음식 없어요 어 됐다 어 가자 다시 돌아가자 어 돌아가자 어 돌아가자 아 어 시클 날 뻔했네 위에 아래로 붙여보라는 소리죠 근데 뭐에다가? 뭐에다가 붙여요? 뭐에다가 붙여요? 뭐에다가 붙여요? 음 그냥 기역자로 붙여보라고? 날아가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신박하네요 한번도 안해봤는데 흑 날아가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무게가 안 되니까 내가 뭘 잡고 날아가야 되지 않나? 글라이더로 타다니 뭔 소리야 애초에 무게가 이거 하나로 되나? 이거 조종대로 되려나? 아니 이걸 내 몸에 붙일 순 없잖아 어디에 붙이라냐 설매에 붙이면 된다고요? 설매가 하늘로 날아요? 이게? 이 무거운게 하늘을 난다고? 이게 날아요? 백 애초에 날거라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그니까 그 말은 즉슨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로 날아오르라는 거 아냐 내가 못먹는 다야 내가 이걸로 날아오르다 그 방법이 있잖아 이거 일단 이렇게 붙여가도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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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긴 가네 오케이 도전 저 옆에 붙여서 도전해보자 되긴 될 것 같아요 아 나 위로 날아간다는 걸 생각을 못했네 왜냐면 아까 넘어올 때부터 계속 판자 타고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각이 갇혀있었지 판자를 타야지만 아 근데 방향 조절이 안 됐어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디 가는 거야 아이 나 진짜 어디 어디를 아니야 거리 너무 멀 아니야 생각보다 높이 안 올라가거든요 생각보다 높이 안 올라가서 너의 거리를 좀만 더 줄여보자 여기면 되겠지 잠깐만 고정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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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면 안 돼 이쪽이어야 한단다 그렇지 잠깐만 나를 태워주지 않아 자 우리 다시 천천히 가볼까 다시 가볼까 가볼까 친구야 옆으로 가주지 않겠니 왜 자꾸 절로 가는 거야 왜 거리두기를 하는 거야 자꾸 이거 내가 내리면은 아니지 때리면 되지 아 이거 내가 내리면 방향 보정이 안 돼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잠깐 잠깐만 고정이 안 되거든 중요한 거는 야 어디가 중요한 건 고정이 안 돼 생각해보니까 아 어디가 제발 가지마 가지마 내 곁에서 멀어지지마 조종대 밑에 달면 안 되냐고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해볼까요 이런 거 잘 활용을 못해서요 조종대 밑에 하나 붙인다고 뜨나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일 생각은 안 해봤고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근데 이거 오 야 잠깐만 방향 조절이 되나 이게 이게 방향 조절이 돼요 아우 옆으로 기울어져서 좀 훔칫 했는데 아 두 개 필요해요 이 생각은 안 해봤어요 뭐 하늘을 나는다는 건 별로 상상을 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달라고요? 백 근데 이게 무게중심용으로 안 붙잖아 그러면요 어떻게 붙이라는 거야 백 아 이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백 내 가운데 안 붙어요 이러면은 앞으로 쏠리는 거 아니야? 우와 미친 나 이런 거 처음 타봐요 오 야야 근데 뒤로 가는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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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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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는데 백 저는 위치를 조종석을 앞으로 해야되나 안 들어가요 차이 안 돼요 안 붙어요 안 붙어 안 붙는다니까 이렇게 안 돼요 조종석을 기울여서 붙이라고? 어 근데 조종석은 하나가 남아있는 뭐야 하나가 안 생기네 아니네 생기네 백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백 이렇게 안 붙나? 아까네 백 덜 백 백 백 백 백 백 백 이렇게는 안되나요? 한번 타볼까? 오오오오 이렇게 하면 되네 오 대박 대박 우와 이렇게도 날 수가 있구나 대박대박 됐어 됐어 와 드디어 왔다 와 드디어 왔다 대박 아 이렇게 날 수 있구나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건 처음이에요 음 다시 돌아가자 에이 재밌네 잠깐만 거리가 좀 있어야 됐네 비행기처럼 어 야야 야 야 잠깐만 자 잠깐만 자 가자 이러면 날 수 있잖아 저어기 간다 저어기 간다 여기서 안 주어지니? 여기서 안 주어지니? 제발 주어지게 해줘 제발 제발 아휴 귀찮네 흠 흠 흠 흡 아니 지 맘대로 간거라서 흠 너 이 자식 깔탈스럽다 흠 아니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데 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못 본거에요 아씨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가져가는 것도 관건이네 가만있어봐 저 나무판자좀 쓰자 잠깐만 나무판자 쓰면 되거든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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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만 한번만 더 뛰면 됐는데 뭐 저만의 방식으로 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건 저 공을 가져온다 치면 저 공을 가져온다 치면 어어어어어 학 Indeed 학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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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공을 가져온다 치면 학쥐 학쥐 그래 들고 오자 아우 정말 미치겠네 위에다가 그냥 올리면 되는데 아니 시간 스킬 써서 뭐 하게요 아 다시 원래 위로 돌아가라고? 위로 돌아가게 하는게 맞나? 그러면 그거 안날라가나? 점프해서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안날라가나? 이미 안될건데? 시간이? 애초에 못쓰게 놨네 애초에 안되네요 아마 날라간 순간부터 그거 못쓸거에요 이제 이걸 어떻게 올려야되느냐인데 저쪽에 사다리 있어 이것도 아까처럼 기울여서 가져가면 되겠다? 길이 만들어지겠다고 길이 만들어지겠다고 이렇게 가져가면 됐네 와 진짜 오래 걸렸다 저 날아가는것부터 진짜 구생구생을 다했네 도착해 들어가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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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진짜 어렵다 어려워 진짜 바보면 못하겠다 정신이 나갈것같아 정신이 나갈것같아 정신이 나갈것같아 정말 오랜만에 서당이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말 오랜만에 서당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서당이었는데 아 이 주변에 다시 한번 볼까? 겔드가.. 그게 많았나? 아 내가 갈려고 했던 덴 저쪽인가? 이쪽..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다 돼있다고 떠있는데.. 그럼 저 구슬은 뭐지? 도대체? 뭔가 다 됐다고 떠있거든요? 여기도? 이 가운데 구슬은 뭐지? 진짜? 일단 위에서 보자 위에서 내려볼 때가 내려다볼 때가 제일 잘 보이니까 보자 이 주변에 좀 더 내려가야 보이려나 춥지 사당 없나 이정도 높이는 안보이겠지 우린 일단 이 더위를 아니 추위를 피해야되서 우지 방금 용을 본 것 같은데 저거 사당인가 저거 사당인가 우와 저기 용있다 용 오른쪽에 미안하다 내 위에 따뜻한 위에 따뜻한 옷은 없어가지고 뭘 입혀주는게 좋을까 그나마 안추워보이는 걸로 입혀줄게 저거 사당이다 저 뒤에 아니 저 녀석이 여기저기에 있어 내가 봤던 녀석은 하이랄 평원에 있던거 내가 봤던 애는 하이랄 평원에 있던 어차피 사당 갈거기 때문에 데미지한 좀 깎여도 되거든 어 뭐야 저거 돌 해골 무늬 같다 해골 얼굴 같아 안 돼 안 돼 이러면 데미지가 내가 게이지 조절을 못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죽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죽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는데 앞에 날아가는 것만 생각하다가 떨어져버렸네 아까 위치 안보고 날아간거니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으으 제발 이거는 진짜 딱 하나밖에 없네 저 끝에 하나 근데 이 눈덩이들은 뭐지 한 번에 내려갈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걸쳐서 내려가자 그냥 그게 게이지에도 좋을텐데 오 눈이라서 잘 안보이네 아 친구들 내가 다 꺼내놓고 있었구나 얘네 뭐야 몬스턴가? 아 몬스터네 됐다 저 눈덩이는 그냥 떨어지는 구간인가봐요 오 뭐야 보너스 사당이네 오 뭐야 뭐야 블라우레 축복 뭐 나올까요? 여긴 항상 배털이 나왔는데 에너지 토파즈 5.8이 아닌게 어디냐 5.8이 아닌게 어디냐 5.8보다 안났네 야 좋다 보석 좋지 그럼 그럼 보석 좋지 아 보석 구하기 어려운데 보석보다 좋지 아 ㄱㄷ랑 ㄱㄷ랑 ㅇㄷ랑 ㅇㄷ랑 쁙 다시 다시 죽었던 위치에요 다시 올라갑시다 이 주변을 또 뒤져봐야지 이렇게 찾는게 더 빠르겠네 돌아다니는 곳도가 겔드랑 이쪽 지방은요 제가 맞는 옷도 없고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 거의 파밍이 안되어 있을거에요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 내가 갖고 있는 옷으로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뒤쪽 자체도 아예 안갔을걸요 계속 왔다갔다 해야할 듯 특히나 사당을 못본다면 다시 조망대로 가서 음 저 네모난건 뭐지 이 뒤로 넘어가 볼까 내 기억엔 이 뒤에도 이쪽 뒤에도 안갔거든 물에 빠지면 낭패인데 여기 한번 들렀다가 가야겠다 여기 한번 들렀다가 가야겠다 여기 한번 들렀다가 가야겠다 오 뭐야 저 녀석들 있네 흠 구름에 있을만한데 안보이네 헥 헬로우 어 저기도 하나 있다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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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이거 하나? 내가 아마 저거 눈물보려고 여기 왔다가 그냥 갔을거에요 하나? 당장 이거 보이는거 하나밖에 없네 오 엇 구이 Times 구이 말고 있을법 판네에에에에에에엥 오우 잘 보이지도 않아 무슨 사당이 이 늪지대 뭐야 여기 아우 아우 착지 실패 아우 아우 가만있어봐 아까 불 나오는거 다 부셨던가 끝 아 이거 물때문에 안되는구나 물때문에 다 꺼지는구나 여긴 그냥 이렇게 올 수 밖에 없는 곳이네 물로 채워져 있어서 타지도 않아 아우 저진 통로? 이게 뭐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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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여긴 좀 쉬운 사당인가보네 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이고 흑 내려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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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쓰라고 오는 곳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인데 이쪽이네? 아닌데? 여긴 여기가 아닌데 상자를 2개 쌓을 수도 없는데 애초 2개가 안올라가는데 2개가 안올라가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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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음 음 음 음 음 음 노노 안돼 안돼 밑에서 들어 올려지나? 음 음 음 하긴 그게 될 리가 없지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게 아니니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밑에서 올려진다고? 아니 이 상자가 저기 안올라가진다고 아까 안들리던데 아까 안들리던데 다시 해볼까? 아 아 아 알겠다 알겠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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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말이다 알겠다 두개 쌓아 놓으면 거리가 닿을거거든요 아 아 잘못 눌렀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 두 개를 이렇게 쌓았다 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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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무슨 일이야 백 아 아 아 이러면은 밑에서 뚫고 올라오면 아 아 아 아 바로 점프할 수 있으려나 높이가 그 높이가 안되는데 아 음 음 그리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야 겠네 상자가 3개여야 된다 두 개만으로도 될 줄 알았더니 설마 두 개가 안 올라오지나 무거워서? 걸렸나? 이렇게 올리면 올라오겠지? 이렇게 올리면 올라오겠지? 오케이! 이걸 밑에다 두자 굿! 이러면 됐군 굿! 굿! 어풀어풀! 오케이! 상자까지 먹고 알차게 좋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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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이건 좀 쉬웠네요 이쪽은 겔드 사막 쪽이 전체적으로 어려우려나? 근데 이쪽 탐험은 처음인데 아 이거 어떻게 나가지? 어? 어 뭐야? 여기 원래 가시가 없었던가? 전체적으로 이쪽을 언제 와봤더라? 음 음 음 사당을 여기도 꽤 많이 열긴 했는데 이쪽 변두리에 하나 있나보다 다 야금야금 열었어도 어디에 또 있으련지 여기가 진짜 여기가 진짜 사당이 여기 하나쯤이 있을 것 같거든? 솔직히 여기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워낙 추운데라 호파 광ателей 게시 Libyan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첫 expense 그러려구요 그래서 점프 좀 해보려고요 여기서 워낙 추워 가지고 아까보다 더 추웠던 덴가 어차피 사당참는거라서 피가 깎여도 상관없거든요 어우 저기 욕 날아다녔다 저건 뭐지? 저 넓은곳에 왠지 거기 나올것 같다 몬스터 나올것처럼 아니 근데 사당이 하나도 안보이네 어 저기있다 저거 내가 열어놓은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아니 이거 아니야 오마이갓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너무 찾았네 저 불은 뭐지? 어 뭐야? 산타? 아니 산타가 아니고 용이구나 아 머리만 보고 루돌프인줄 알았네 너 혹시 코르그니? 너도 코르그가 있을것 같긴 한데 어? 그냥 사람인데 뭐지?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본적이 없는데? 프로 방패 서퍼? 여자를 찾아달라는건가봐 여자를 찾아달라는건가봐 내가 찾아줄게요 어 마요이다 어 마요이다 발견 얼떨결에 발견한 동물 아 뼈로는 안부셔지냐? 아 나 참 미치겠네 바위도 없는데 이거 여기는 바위 구하기도 쉽지않은데? 여기는 바위 구하기도 쉽지않은데? 야아 이런것도 안되잖아 폭탄쓰고싶지않은데? 뭐야? 왜 안누러줘? 안돼! 아니야 아니야 화살 아니야 화살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하나 더 하나 더 예 아 오 됐다 다 죽게만 되는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셀미라는 누님 당신 아니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신을 찾고 있는 사람이 아까 밖에 있던데 입 위로 나가면 되겠네 내가 뚫고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나가렴 아니 난 뚫고 왔는데 뚫고 왔다니까 아니 아니 누님 누님 저는 저기 당당하게 문을 부시고 왔는데요 아니 길이 있다니까요 길이 있다니까요 아니 아 길이 뻔하게 망망이가 없어서 이걸 깰 수가 없네 오 사파이어 역시 뼈다귀인가 뼈다귀는 쓸만하네 아 참 여기 폭탄 소모 많이 하네 아 그럴까 이 친구 불러서 쓸까 너 나와봐 어 광석이다 어 잠깐만 돌 찾았다 너꺼에 끼자 어차피 부서질거 이거 쓸모없어 아이고 어차피 쓸모없는 뼈다귀다 이거 철 어 Copy 어 참 나 궁금한데 너 이리 와봐 너 혹시 너 혹시 이런 것도 되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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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안에 몬스터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이어져 있나 보지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 아니네 뒤로 날려버렸네 그니까요 도대체 어디로 들어왔길래 아까 막 뭐 바위가 무너지는 소리 들었다며 그래서 내가 그 바위를 치워줬는데 나가는 길을 모르겠대 나는 쟤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하나 따라오지도 않아 심지어 심지어 따라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아 나무구나 자 길을 찾았어 자 길을 찾았어 자 길을 발견을 하고 잠깐만 다시 돌아가면 되나 어떻게 구해낼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구해낼 방법이 없을까 아 뭐 어쨌든 일로 돌아가는게 더 이득이니까 가보지 뭐 설마 이 좁은 틈으로는 못 나가 막 이런 말을 하는거 아니겠지 나도 지나가는데 다 부셔야지 다 부셔야지 갈 수 있어 뭐 이런거 아니겠지 아 됐네 됐네 해브라산 정상 북서쪽에는 우리 집에 들러줘 집 앞에 화룻불이 있으니까 됐다 끝까지 갔어야 했네 오케이 하나 찾았다 그리고 마요이를 찾았네 마요이 마요이 너 설마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오니? 아 내가 녹여줄게 아 녹이는게 아니라 부러지는걸? 녹이는줄 알았거든 내려와 이 안에 있는거면 좋은게 나오겠지 흩어지네 흩어지네 또 있다 호박 두개 오케이 가자 어 어 잠깐만 셀미를 여기서 봤잖아 아 저기구나 아랫길이였구나 내가 갔던데가 어찌보면은 길을 못찾겠다 이거 잘못하다가 깜짝 놀랐네 이상하다 길이 바뀌었나 싶었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퀘스트하면은 동굴 모양이 바뀌나 했네 근데 여기 다시 와봤자죠 멀리서 봐야되는데 여기 뛰어다닐 순 없어 이쪽에서 이쪽에서 보자 이쪽에서 날아가자 아 저 앞니발 두개에서 연기나는거 웃기네 앞니발 두개에서 연기나는거 아 이쪽에서 이번엔 여기서 뛰어보자 이번엔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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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양이는 하늘섬에서 보는게 제일 좋으니까 이 섬 뭐지? 뭐야? 뭐야? 이것들 저리가! 여기도 춥다고 하려나? 아 여기도 추워하네? 똑같네 오오 여기는 뭐가 있는곳이지? 근데 너무 추워하니까 이거는 밑을 조금만 살피고 내려가자 미안 좀만 참아 저 미루 뭘까? 미루가 있어 저기 산위에 저길 가볼까? 사당이 없나? 있을 것 같은데 근처에 뭔가 어딘가에 걸쳐져있는 곳이라도 있을 것 같아 아 최대한 산 근처로 가는게 좋을 것 같으니까 왼쪽 아래는 뭐지? 조금만 참아라 내려서 밥이라도 먹여줄게 아 근데 사당을 가야 피를 채우는데 아 근데 사당을 가야 피를 채우는데 이 상태로 다니면은 어! 발견 안 간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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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끝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있어야지 넓은 곳에 사당이 없을리가 오우 야 근데 뒤지겠는데? 야 잠깐만 아 역시 죽을 뻔했다 역시 죽을 뻔했다 역시 죽을 뻔했다 어 그래도 견딜만한 추위인가 보구나 흙 흙 흙 흙 If 아 아 신고ler 친구가 어딨니 안녕 오랜만이야 미로 근처에 있구나 아 오케이 사당을 올라가는게 문제네 이거 미끄러울텐데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는데 위에서 오는거 아니고서야 아 그래서 이 밑에 이런 이런것들이 있었구나 잠깐만 이거 바퀸데 잠깐만 어 상인아저씨 어 상인아저씨가 아니네 아 도끼 때문에 갈수가 없대 등임불라 유저 이상 기계인형이 있어서 갈수 없어 저기에 대한 힌트같은데요 잠깐 봐 다시 올라가 사방이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가려면 스테미너가 좀만 더 있었으면 올라가는데 아 미끄러울텐데 아 저 위에도 있구나 아 뭐야 하늘에도 미로가 있고 여기도 미로가 있네 저기도 사당이 있네 어 돌 떨어진다 저거다 떨어진다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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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타면 된다 죽었어 일단 위에부터 가볼까요 위에부터 가보자 위에 사당부터 가보자 하늘 사당 저기서 내려오면 되니까 미안해 좀만 참어 안 죽을거야 좀만 참어 내가 추위 가드가 있었던가 아 쉽게도 추위 가드가 없어 아 못 올라가네 아 저기까지는 못 가네 그쵸 저거는 그냥 아예 하늘에서 가야돼 됐어 오케이 느낌이 이런 데서의 맨몸은 아니겠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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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지 아니네 아니네 나무 망치로 때려라 아하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한가 보네 여기다 달고 여기다 달고 여기다 달고 따란 보이죠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뱅글뱅글 돌아가게 해서 때리는 거 같은데 좀 바깥쪽으로 해야 되나 짧은 것도 있는데 짧은 건 뭐지 짧은 건 뭐지 아하 알겠다 알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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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도 없어지면 안돼 이거 어 생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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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붙여야겠지 이러면 맞으려나 아 아 맞으려나 아니야 미칠 더 안 쪽에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거리가 안 닿네 거리가 안 닿아 그러면 반대로 달아야겠다 반대로 달면 되지 않을까 모양은 조금 이상해지는데 아이고 위치가 안 되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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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다음에 망치처럼 만들어서 되나? 가운데에 묻히면 되려나? 어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흑 아 가운데는 아니야 또? 살짝 흑 흑 다시 다시 살짝 안쪽에 묻히는게 맞구나 흑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아 이거 뭐지? 왜 부셔졌지? 때리면 안 되는 건가? 화살 말고 때리면 될 줄 알았는데 흑 흑 흑 흑 흑 흑 이게 거리가 안 닿나?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게 부서져버리면 어떡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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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한 방에 부셔지네? 흑 때리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야? 흑 칼로 칼로 부서지는 거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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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파이는 될거야 됐다 또 거리가 왔다 반대쪽으로 붙여야되나? 바깥쪽으로 붙여야되나? 그런가? 톱니에 붙여야되나? 아 잠깐만 톱니는 안되네 아 제가 봤을때 이게 맞는데 방향이 잘못된거 같거든 아까부터 이거를 이렇게 붙이잖아 아까부터 이거를 이렇게 붙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러면 돌아가려나? 부서질거 같은데 안 움직이는거 보니까 어떻게 해야되냐? 아까부터 살짝 바깥쪽에다가 흥 아까부터 이렇게 붙이면 되려나? 이것만 붙여도 되려나? 거리가 닳을까? 거리 안 닳을 것 같은데? 나무가 잘 다 떨어지네. 아, 거리. 살짝도 안쪽에? 돌아가긴 하나 몰라 살짝 걸치게 해서 가장자리요? 나 솜유 붙여야 되나? 아 그런가보다 아니 이런 톱니에 붙이면 거리가 이렇게 됐는데? 톱니에 붙이면 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건 안 쓰는 걸까? 이걸 쓰는 걸까? 이렇게 해야 되나? 거리 안 달 것 같은데? 긴 거 하면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다리 밑에 걸려 아닌가? 뱅글뱅글 안 돌아가도 되나?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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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붙이면? 이거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돌아가는게 아니라 걸려도 아이고 걸려도 상관없으면 그냥 붙여도 되겠네 아이씨 이런거였어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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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줄 알고 괜히 시간만 버렸잖아 뻔한거였네 잠깐만 중요한건 저거 저거를 가져가야 돼 동물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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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겠니? 이 정도면 되려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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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동차 만드는데 또 한쇠버리겠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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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바퀴를 어디가 앞이지? 그걸 잘 봐야 되는데 화살표 방향 어? 뭐야? 여우 도망갔어 아니 일단 둬봐 이것만 일단 붙여놓고 해야 되니까 어 이건 제대로 붙었다 아니야 그렇지 어 그렇지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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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어디다 뒀지? 조종 어? 조종 조종 아 여겠다 어? 물을 살짝 앞에다가 두는게 아이고 이렇게 붙으면 안되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야 돼 아 너무 앞인데? 야 잠깐만 뒤에 저 녀석 태우면 균형은 낮춰질 것 같거든요 너 이리 와 니 무게를 한 번 측정해보자 아 몰라 안 무겁나 보네 어 잠깐만 이런 식이야? 그러면 바퀴? 바퀴가 하나 더 있나? 응? 윽! 훔쳐야? 노! 나팅! 썰매밖에 없는데? 윽! 나팅 나팅 노노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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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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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매를 타기에는 땅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게 타치려나? 작업 이런식이면 아니지? 이런 가운데 있어야 돼 아니지? 오우 노! 뭐 앞으로 기울어져도 잘 가지 않을까? 뭐 앞으로 기울어져도 잘 가지 않을까? 백두 백두 운전에 방해된다 아 아씨 앞으로 오꾸라지는걸 막아야되는데? 잠깐만 썰매를 에? 아니요 백두 어우! 어 뭐야 어 곰도 있어 어어어 어어어 어 뭐야 이리와 그렇게 팩있게 달려들더니 이리와 아아아 치사다 치사다 적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다니 치사다 아이고 바퀴를 훔쳐버렸네 에 approximately 자꾸 으쯔 되었네 어디갔어 사라졌어 뭐야 사라졌어 baja rough 내 바퀴 없이 어떻게 가 진짜 미치겠네 밑에 판을 뗀다는게 바퀴가 떼어져가지고 우와 저기있다 아 생기네 아 깜짝이야 다시 생겼어 굿굿굿 아 깜짝 놀래라 아 돌이구나 아 이거 썰매 썰매 하나 사볼까 썰매 되나 맨땅에선 썰매 안가는걸로 하던데 이게 썰매가 되려나 가다가 멈출거 같은데 오우 이것봐라 운문술적 고정시켜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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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이니까 그냥 썰매 타면 쭉 가지않을까 바퀴 없어도 그냥 가는 데까지만 간 다음에 들고 가면 되잖아 아 아 아 아 앞으로 가니 안가지지 동력이 안되서 야 야 잠깐 묘하게 야 잠깐만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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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이 이래서 안가지네 약간 내리막길 느낌으로 여기서 서 Sea 사면될 듯 오케이 오오오오 고원 가다가 멈추면 이제 들고가면 되니까 엉 내가 너무 효율을 못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가자 그냥 혹시 나에게 맞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다리도 있는 녀석이 아니 뭘 자기 몸보다 두 배나 되는 가방을 들고 친구를 잃어버렸대 간소하게 다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 자급자족해도 되는 곳인데 방향이 여기가 많냐? 네 친구 좀 잘 챙겨 친구 좀 잘 챙겨라 도둑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뭐야? 아까 얘기했죠? 성예터 여기 지금 조사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오 뭐야 왠지 엄청날 것 같은 이 느낌 무싯돌 개 많네 조사 1일차 석판에 새겨진 조나우 문자의 의미는? 미군 가장 깊은 곳에 잠든 원한의 용이 깨어날 때 상응하는 대가를 그대에게 주겠네 여기 무기 나오는 데인가 보다 솔방울을 대량으로 구매해 두었으니 길을 헤맬 것 같은 거지 이건 그건가 봐 확실해 여기 몬스터 나오는 데다 엄청 센 녀석이 나올 것 같아 아 근데 나 마스터 소드가 이 모양이라서 잠깐만 무싯돌 어디 있냐 무싯돌 솔방울 아니 솔방울 번져야 되지 않나? 아 됐다 아 벌써 끝났어 아 왜 벽을 타고 난리야 이거 타고 넘어가자니까 네 이게 다 도끼에요 지져 어 어 아 잠시만 나 너희들과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잠시만 왜 이리로 따라 나오니? 미치겠네 온다 온다 일단 가자 이게 아니라 이거지 미안하다 친구들 여기는 문방이 되어줘야만 해 나왔다 나왔다 그 녀석 도대체 이 녀석의 분신은 몇개나 있는지 마스터 쏟아 하나 들어볼까 세긴 세네 다행 됐다 필요 없어 인마 뱉어내 됐어 됐어 어디서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얼음을 녹이면서 가야되나 아까 솔방울 뒤쪽에 주었는데 잠깐만 이쪽은 아냐 너네 표정 없는거 너무 무섭다 들어가줄래? 너는 은근 무섭다 너는 은근 무섭다 솔방울 여기다 솔방울 솔방울 어 여기있다 솔방울 조사 2일차 힘차게 출발 힘차게 출발했지만 당장 이렇다 할 발견 없고 추위로 몸이 덜덜 떨린다 조나우족도 어차피 비문을 남길거라면 좀 더 힌트를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런데 이 유적 입구에 있는 석판 저건 언제부터 있었던걸까? 천재지변 전에는 없었던거 같은데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네 하루 사이에 요만큼까지 밖에 안왔어? 하루 사이에 요만큼까지 밖에 안왔어? 아 또 나타날까봐 좀 그런데 여기 여기 또 날아가야되네 제가 부시돌로는 또 불을 잘 못피우는 스타일이니까 또 이렇게 해줘야겠죠? 아아 아아아 잠깐 솔방울부터 불에 몸을 던질뻔했네 불에 몸을 던질뻔했네 아 아씨 망할 아아아아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이 쪽에 하나 왠지 여름들 녹이면 뭐 나올거 같기도 하고 여기 입구인가? 아 여기가 이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라이씨 불을 피워야겠다 장작으로 불 피우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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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뭐지 이건? 아 아 아 아 아 그거랑 똑같잖아 그걸 버려 아니 아니 도끼 마왕살은 왜 두개나 갖고 있지? 버려 이거 잘 쓰지도 않는거 아니 애초에 쓰지도 않는 음 기념품을 두개씩이나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 어 잠깐만 여기 말고 또 솔방울이 있다는건가 그러면? 어 아 저쪽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장작이 많지는 않지만 싹 방작을 불을 피워야되네 그냥 이걸로 불이 피워지나? 아 됐다 그리고 솔방울을 솔방울 어디갔지? 아 싹 싹 싹 싹 싹 싹 잘 보고 여기도 아니고 아 근데 왠지 이거대로 안 따라갔을 때 뭔 아이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싹 싹 왠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흑 하지만 그건 젤다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젤다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부렁이 루트를 만들어놨겠지 이를 잃어버리라고 이를 잃어버리라고 아니 뭐야 장작이 없으면 이제 여기를 못 다니려 장작 많이 없는데 아 로봇할까? 아 그러네 로봇 타도 되네 왠지 왔다 배터리도 충전해뒀겠다 짠 짠 친구야? 친구야? 아 공간이 없어서 그랬구나 가자 아니 왜 왜그랜 왜그런가 했네 저거 하나 얻으려고 저기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니겠지? 저거 하나 얻으려고 으악 아 배려보자 조사 3일차 극한의 추위와 도끼에 떨면서도 겨우 여기까지 도착했다 이 통로는 유적의 중심으로 향하고 유도하는 것처럼 불빛도 이어져 있다 운명 서판에 적혀있던 대가가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게 불 뭐야 분명하다 퍽 하자 어 어 어 잠깐만 그치 상자 있을 것처럼 생겼어 어 이건 지금 내가 갖고 있는건데 잠시만 짜릿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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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ligation 분명히 내가 봤을때는 보상이라기보단요 아까 들어가는 입구만 봐도 너를 꺼냈다가 넣었다가 반복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 아니 튤리야 진짜 내가 너는 계속 데리고 다니고는 있지만 참 불편하구나 너 거기 있어봐 가자 불빛도 나와서 좋네 뭐지 여기 진짜 핸젤과 그레텔 찍네 사당발견 조사 4일차 드디어 전화와 문명의 유물을 발견했다 음 좋아좋아 와 이거 뭐야 오 근데 막 함부로 내려가면 안되겠네 지명했네 아 저기 거기 없다 오 저 표시는 뭐지 오 오 뭐지 저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지 흡 흡 흡 흡 됐다 저 뒤에는 뭐고 이건 뭐지 벽 일단 들어가볼게요 그니까 신전에도 있던거거든 아 왜 두개나 있지 나가는 길인가 저거는 나가는 통로일 수도 있어요 바깥으로 오 대박 보너스네 과연 어떤 보석이 일단 지구 화살이 더 높아진다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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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다이아몬드 좋아좋아 다이아몬드 좋아좋아 하라는대로 했더니 사당이 나오네 여기 분명히 삐뚤어져서 아까 나처럼 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은데 했던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이제 뭐 있을 것 같은데 난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밑에 뭐가 있어 이게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길인가 일단 만져보자 문이 열리나? 어? 대지의 미궁을 돌파하는 자여 올빼미를 관장하는 나이롬을 걸고 아 아 아 아 밑에를 하면 위에 갈 수 있네 아 위에가 열리나 보다 어 저기 뒤에 문 열렸다 여기 이쪽으로 막혀있었구나 아 이게 내가 들어왔던 길이구나 오 오 하늘은 어떻게 가지? 하늘섬으로 어떻게 가야되냐 하늘섬으로 어떻게 가야되냐 하늘 미루도 가보고싶은데 하늘 미루 위치를 보면 하 여기? 여기서 음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이 위에서 못 갈 것 같단 말이죠 일단 가볼까 하늘 하늘을 저쪽에서 까지 저기는 이렇게 전망대가 없으니까 하늘은 전망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프해서 갈 수가 없는데 거리상 저걸 어떻게 가지? 이야 여기 완전 오랜만이다 점프해서 가기에도 애매한데 점프해서 가기에도 애매한데 점프해서 가기에도 애매한데 일단 좀만 참아봐 위치가 어디더라 위치가 어디더라 아이고 아 아이고 이걸 비스테이크 미스테이크 어 미스테이크 실수 어떻게 가야되지? 저 네모난거 아니 신전은 지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위치를 볼 수가 없네 여기 신전은 다 이런식이라서 하 하 아 아 나 정말 또 또 그러네 점프를 해서 가야되나 이 밑에 다니는거 없지 좀만 견뎌보렴 젤다 야 봐 스테 이거 가는 방법이 꽤 복잡할 것 같거든요 다시 다시 출발 점프 점프 하고 최대한 높이 뛴 다음에 가야될 듯 근데 내 스테미나로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스테미나로 안 되면 스테미나로 안 되면 스테미나로 올리러 가야지 저게 각이 빡센 곳일수도 있어서 스테미나로 안 되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보고 못 갈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려나 으 으 되겠다 아 근데 못가도 것 같아서 내 목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안될 것 같은데 으 네 맞아요 미치는 맞는데 으 으 스테미너 프리아도 못간다고 그럼 저게 어떻게 가요 으 저기 열렸는데 어떻게 가요 으 3칸짜리라도 못간다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느낌 딱 보니까 이거 내려가야 할 판이야 직진으로 쭉 가자 아 묘하게 앞에서 안될 것 같아 근처 전망대와 가까운게 별로 없어 가까운게 없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왔다 떨어질때 못 붙어야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근처 가까운거라 근처 가까운 전망대 근처 가까운 전망대 이게 좀 더 가까우려나 여기 여기 여기가 좀 더 가까우려나 상반기 저 별도 좀 가보고 싶은데 아 여긴 갈 수 있겠다 여긴 아까보다 거리가 가까운 것 같은데 아 근데 조절을 할 수 있으려나 불안한 곳 입구가 저쪽이거든요 완전 반대편 아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스테미나도 스테미나 음식도 없고 약이 없어서 아 안 될 것 같은데 묘하게 부족할 듯 싶다 3개짜리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슬슬 보도를 낮춰야 되는데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안 된다 3개짜리만 갈 수 있겠다 제발 출리 한 번만 제발 벽에 붙어줘 벽에 붙어도 안 되겠지 야 3개짜리만 가겠다 아 이거 3개짜리만 가겠다 3개짜리만 가겠다 3개짜리만 가겠다 아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까비 하나를 올리고 가자 요만큼밖에 안 오르겠지만 그래도 해보는 게 좋겠죠 그 살짝만 남았어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체력을 스테미나로 바꾸라고요? 굳이 그렇게 까지 하나를 겨우 올렸는데 하나 바꿀까? 악마한테 가야되잖아 그럴까? 어 뭐야 이쪽 아니야 어디야 스테미나를 늘려주세요 아이고 스테미나를 늘려주세요 스테미너 짜란 뒤에 사람들 다 멈추네 한 칸 정도면 갈 수 있겠는데 이거 하나로 또 갈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갔지 진짜 딱 저만큼만 있었어도 위에 안착했어 진짜 딱 저만큼만 있었어도 위에 딱 안착했는데 이번엔 조절 잘하고 가야지 위해나 아래나 뭐 몬스타 있을줄 알았는데 의외로 4단이 있네요 모르죠 위엔 또 다른 애가 있을지 똑같이 4단 아닐수도 있어요 최대한 일자로 가자 4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우 위치채지말고 최대한 가까운 모서리 쪽으로 가는거야 홀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아 살짝 안될거 같애 또야 또 아까보다 아까랑 내가 거리 조절을 잘못했나보다 아 젠장 젠장 버려주절을 잘못했나보네 아까보다 더 열심히 잘 날아간걸로 봤는데 물약을 빨면서 가야된다구요 이럴거 같기도 하고 만들어 볼까 나 레시피 없어요 레시피가 없어서 지금 그냥 이거 다섯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섯개 소비해봐 버섯국이 나오려다 버섯국이 나오려다 어 두개 반 어 야 두개 반 아니 한개 반 이거 이렇게만 요리해도 되겠는데 충분하다 충분하다 한개 반짜리면 충분하다 아 아이고 아이씨 이거 먹어버렸네 됐어 세개 세개정도 만들면 충분 이거 다 쓰면 갈수있을땐 다 쓰면 갈수있을땐 제발 이번엔 가자 제발 이번엔 될거야 아까워하지말고 박스자 버섯이야 또 모으면 되지 가자 혹시 내려가는 와중에 주변에 사당이라도 보면 말해주십시오 하나 먹고 갈까 만든거 하나 먹자 와 진짜 많이 찬다 충분하다 진짜 진짜 충분하다 아주 많이 찬다 위에서 이렇게 하려나 오 여기는 중력의 영향을 어우 근데 여기 너무 춥다 어우 춥네 뭐야 아까랑 똑같잖아 중력에 영향을 안받나본데 어떻게 생각해 와 밑에가 뻥 뚫려있네 와씨 와우 이거 밑에 사당부터 찍어야 돼 여기 사당 있더라고 아아 피가 줄고 있어 어느 모서리냐 밥 하나 먹어 됐어 가자 안녕 아니 왜 네가 나보다 달리기가 빨라 천천히 가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어 여깄다 잠깐만 아까 위에 뭐 하나 더 있지 않았어 가운데 그래 저거 저기부터 가고 갈까 뭐야 아니야 죽었을 때를 아 아니야 올라왔으니까 올라왔으니까 일단 봐보자 어 여기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도 무슨 사당인가 보다 밑에 걸 먼저 하고 와야되나 보다 어 밑에는 땅이 있네 어 밑에는 땅이 있네 아 그건 좀 무서운데 어 어 어 추워 추워 들어갔다 아 아 어려운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낙하 속도? 이게 뭐지 낙하 속도 행 falling 아니 이게 뭐야 originated 처음 보는 물건인데 이게 뭐야 오오오오오 아니 그 중력을 작용하는 오오오오오오오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 Berkeley 이거로 뭘 어떻게 하라고 오 새로운거 발견했다 이걸키면 중력에.. 아.. 아..오케이오케이 꺼봐 꺼봐 끝! 이걸키고 발사? 하면? 그렇지 굿 저기 어떻게 가니? 잠깐만 오 어 아니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오 안 올라가지네 날아가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일단 저 보물상자부터 먹으러 가자 오 잠깐만 잠깐만 잘못 뛰어 반대쪽에서 뛰어야 돼 날아가서 반대쪽에서 날아가야 돼 오케이 열어라 오 나이스 여기서 날아가는 거인데 오 오케이 됐고 보자 여긴 뭐지 일단 중요하고 꺼봐 설마 저 공을 일로 가져와야 돼? 오 그렇지 그렇지 어서 오렴 니 녀석이 잠깐만 여기서도 점프가 되는구나 넘어 가는구나 아 아이고 넘어와 주겠니? 아 아 잠깐만 저쪽에서 간 다음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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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고 아이씨 젠장 이제 아 흠 야 이거 됐냐 타이밍 어..어 어디갔어? 아 난 흠 지금이다 흠 됐어. 아냐아냐! 아 그렇지. 그리고 이걸 끄면 아 이것도 아니야. 아 타이밍을 조절해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소리가 안 들리네. 들어올 거예요. 옳지. 내려간 다음에 굿! 옳지! 굿! 오케이. 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조절해야 된다는 거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앞에서 그걸 사용을 해야되니까 이 앞에서 그걸 사용을 해야되니까 이제 저기를 넘어가는 게 관건이네. 이제 이제 저기를 넘어가는 게 관건이네. 자 보자. 일단 신전 천국의 미국을 찾아온 자여 그대의 지혜를 시험하겠노라. 이 미궁에 숨겨진 네 개의 단말을 모두 기동시켜라. 예? 네 개나 있다고요? 아 와 오 와 오 오 오 오 나 아직 옷도 추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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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나요? 아 이거 추워서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옷부터 준비하고 와야겠는데 내가 보겐 밑에 있는 건 뭐지? 이건가? 저건가? 저 4개인가? 저건가? 이거 불빛 뭐야? 이거인가? 아닌데 아니네 아니네 그냥 불빛이네 아이 그냥 불빛이었네요 추울 때 괜찮은 옷 어디있지? 이거부터 찾고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아닌 이상은 제대로 못하겠는데 저 그냥 불빛이었네 그냥 조명일 뿐이었어 4개를 찾아라 그러면은 양 모서리 앞부분 양 모서리 이렇게 있는건가? 아 이거 들어간다고 채워지고 그러진 않을건데 아 이거 들어간다고 채워지고 그러진 않을건데 아 이거 들어간다고 채워지고 그러진 않을건데 일단 해봐 죽어도 해봐 죽어도 해봅시다 중간중간에 저런 틈이 있는거 보면 거 restricted 좀 쉬었다 탱탱탱 Terra 들어가는 구멍이 어디가에 있는거 같은데 hon 우와 진짜 이쪽 Dom 코증 걸리겠네 야 로보트 너 하늘은 못나냐? 너 하늘은 날지 못하냐? 아 이곳은 못 올라가? 죽어도 여기저기 돌아보자 4개의 면이 있는데 잠깐만 아까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어디였지? 바람 바람 혹시 이정도면 노답불 활용해도 되겠는데? 위에서 볼걸 그랬나봐 아 이거 위에 있어야 됐네 아 이거 위에서 보는게 더 좋았었네 이쪽에 하나 수시로 바람 모양이 뜨는데 떨어지진 않는다 벽을 타고 올라갈 순 없게 만들어 놨거든 아 이거 아르 억 아 뭔가 벽을 뚫고 올라 아 어 죽은 달 뜨겠다 괜찮아 괜찮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죽는 달과 함께 죽는 달, 죽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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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 생각은 했는데 모닥불 만들어도 못 올라갈 것 같아 높이가 가동시켜라 이런 네모난 공간은 왜 있는지 그냥 받침인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오 왜 나는 더위가드만 만들어놓은 것인가 이런식으로 가게 만들어놓은 것 같거든 아 막다른 길이야 여기 아니야 막다른 길이야 이쪽인가 아까 처음 봤던 길로 돌아가는 느낌 여기도 막다른 길이네 미루기 때문에 아 미루는 보통 위에서 봐야 되는데 이쪽 길이 아닌가 보네 이쪽 높이가 아니면 여기도 막다른 길이에요 어지러워 죽겠어요 여기도 막다른 길이야 어 어 어 어 아 맞다 아 다시 갑시다 스테미너 생각을 안했네 스테미너 생각을 안했네 왠지 위에서 못 보게 해놨을 것 같아 아닌가 그런 꼼수를 써도 되나 위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으려나 왠지 막혀 있을 듯 그럼 이걸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막혀 있을 것 같아 중간중간 스테미너를 채우고 움직여야지 안 되겠네 으 으 으 으 으 오늘 일로 가보자 으 으 으 오른쪽 왼쪽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나가는 길목은 똑같은데? 하아.. 이쪽도 아닌 것 같은데? 기어가 있다고? 확실한 거 위쪽은 아닌데? 확실한 건 위쪽은 아닌데? 요쪽? 요쪽? 이쪽인가? 오! 오! 하나 발견! 오케이! 오케이! 하나 발견! 나이스! 나이스! 하나 발견!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발견하는 게 맞았어.. 잠깐만, 하늘을 봐봐 막혀있을 거야, 분명히 아.. 막혀있지 않아? 이러면 못 참지 막혀있지 않은 거면 어쩔 수 없지 위에서 갈 수밖에 그러면 위에서 갈 수밖에 이 모양이네요, 이 모양 하나, 둘, 셋 문 여는 것까지 4개니까 3개를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럼 꼭지점 바다에 있는 거 맞다 맞네, 맞네 꼭지점 바다에 있는 거네 아, 여기서 좀 더 만들어서 갈 것 같아 위에서 보는 게 맞겠군 내가 지금 찾은 게 왼쪽이죠? 그러면은 이쪽이랑 오른쪽 역시 미로는요, 원래 위에서 봐야 돼요 아시죠? 원래 미로는 위에서 봐야 돼 그래야 길이 보이잖아 미로 찾기가 다 그렇지 뭐 애초에 안에 있으면 잘 몰라 왼쪽만 왼쪽 벽만 잡고 걸어라 그랬던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왼쪽 벽인가 그러면은 나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 쭉 한 바퀴 도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거 사실 벽 잡고 도는 거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도는 거기 때문에 손해거든 손해거든 왼쪽이랑 오른쪽 오오오! 착지 잘해야돼 중력을 거슬려놓고 시기 때문에 이쪽 밑에 하나 있을거고 알았지? 이쪽에 하나 두번 왔다갔다 하면 돼요 두번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좋았어 다시 가자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이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한번 움직여봐 왜 막혀있는건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해? 다시 돌아가면 되지 가서 물량을 더 만들어 와서 가면 되는거야 이거지 이렇게도 깰 수 있게 만들어 놓은거죠 원래 다양한 방법으로 깰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걸 해뿌리네 여기서 좀만 더 만들자 벚꽃이 어디있니? 열한개 두개밖에 못 만들겠네 두개밭 cert 두개밭 두개 두개밭 지금 두개 만들고 두개 여러분 꼼수지 꼼수 이게 바로 꼼수 쉽게 깰 수 있으면 이런 꼼수도 좋지 뭐 정성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애초에 내가 봤을 땐 나는 지금 물약을 먹고 왔잖아요 이거 그냥 풀로 채운 사람은 도착하겠는데 풀로 채운 사람은 물약 하나? 물약 하나를 살짝? 그 사람들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반절 정도 남았을 때 물약을 먹으니까 3개짜리는 될 수도 아니 바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간다 치면 왠지 될 것 같은데 진짜 이정도면 튤리가 몸 한번 들려줄만 한데 패러세일에 좀 붙어가지고 패러세일에 딱 한번 붙어가지고 나 들고 갈만 할 것 같은데 힘도 좋은 애가 힘도 좋은 애가 왠지 로버트 걷는거 궁금한데 너는 혹시 중력에 영향을 받니? 나 궁금하다 너 이리와봐 너 타고 걸어보고 싶어 오 얘는 중력에 힘을 안받네 걷는 느낌이 좀 다른데 걷는게 그전에 걷는거랑 별 느낌이 없네 차이가 없네 나는 점프할때 불안한데 지나쳐 왔네 지나쳐 왔네 또 타고 가다가 지나쳐 왔잖아 토끼 귀 귀엽지 않아요? 걸을때마다 출렁출렁 이쪽 방향 아닌가? 잠깐만 지도상으론 여긴데 아 여기 맞네 죄송합니다 꼼수를 좀 썼어요 그치만 다 다 열었습니다 아닌가? 하나 더해야되나? 하나 더인거 같은데 가운데다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는데? 이거 위에 있나? 이게 그 설마 위에 거기? 그 몰에 있던 거기인가 보다 한번 더 해야되겠네 한번 더 가자 한번 더 날라가도록 합시다 아까 위에서 발견했던 그 모래가 마지막인가 봐 4개라고 했으니까 아 근데 불쌍하다 벌벌 떨고 있는건 좀 불쌍하네요 내가 옷을 좀 제대로 된걸 입혀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그치만 어쩔 수 없다 넌 용사야 넌 용사야 강해져야 해 추위에 굴복해선 안돼 추위에 굴복해선 안돼 넌 용사니까 용사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용사님 하는거 생각나네 용사님 하는거 생각나네 이거 뭐지? 무슨 만화지? 용사님 하는 만화 무슨 만화죠? 그 이상한 그 마법지인 그리고 북북춤 할아버지 나오는 그거 뭐였지? 아 맞아 쿠루쿠루 그래 거기 나오는 용사처럼 강하게 커야돼 거기 용사만큼 강하게 크는거 용사 없다 진짜 용사 용사가 맞나 싶은 정도긴 하지만 거기 나오는 용사는 용사답진 못해 사실 이상하긴 해 가는 데까지 가보자 오우 잠깐잠깐잠깐잠깐 오우씨 큰일날뻔 오우씨 먹는거 깜빡할뻔했네 표시상으로는 여긴데 표시상으로는 여긴데 맞나 여기 여기가 맞는데 이 밑에인가? 이 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제일 처음 들어온 입구의 곡이잖아 이 아랜가? 오우씨 이 아랜가? 이 아랜가 보다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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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발견했던 곡인가 봐 오우씨 아 설마 오우, 위로 올라... 오우 올라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네 올라가는 길이 열리네 그치 이런건 길 열어줘야지 올라가는 길 없으니까 추워하지마 어 이쪽인 천공의 미궁을 돌파한 자여 뭐야 뭐 나와 뭐 주니 대지의 미궁 땅의 끝으로 이어지는 길 그곳을 막고 있던 곳이 열렸다 어? 이 밑에 뭐가 열렸어? 땅끝까지 뛰어들 용기를 보여라 설마 여기서 지저까지 뛰어야 되는 건가 뭐지 마지막 길이 열린다 실내의 도약을 여기서 하라고? 네? 실내의 도약을 하라고요? 이 밑에 뭐가 열렸다구요? 갑시다 뭐가 열렸다니까 가보자 위치 조정을 하고 뭐가 열렸다는 거지? 아 설마 밑에 밑에 뭐 그 닫혀있던 거 열렸나? 내가 막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어 그랬잖아 도끼로 가득 찬 철 있었잖아요 철 좀 아 아 저거 지저 아니야? 어마 어어 지저 같은데? 일단 내려가볼게요 이럴때 이럴때 뭐 내려가면 그런거지 뭐 위치 잘 보고 와씨 진짜 와씨 와씨 여기 무서워서 어떻게 내려가냐 어 밑에 뭐 있는데 어우씨 와씨 개무섭네 뭐야 여기는 또 여기 또 뭐지 확인차 써 본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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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없는 녀석들 부터 빨리 쓰자고 아잇 양쪽 불은 다 밝혀둘게요 어두운 거 진짜 제일 싫어 어두운 거 제일 싫어 진짜 너 타자 너 그나마 불빛 나오는 이 녀석을 타는 게 맞는 것 같다 밑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것만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봐야죠 와 잠깐만 잠깐만 내리자 아 네 녀석이랑 싸우는 곳이구나 어두운 건 극혐이니까 너랑 싸워도 잘 가야 돼 얼마나 센 녀석인지를 모르는 게 흠인데 그냥 쏘는 거 센 거로 쏘자 난 나갈까 오 저게 뭐야 잠깐만 오 징그러워 방금 조립되는 거 개 징그러웠어 가자 얘들아 뭔가 저 몽퉁아래 치는 거 같은데 약점이 아 손상을 입고 잠들었대 안 돼요 우리의 마스터 아우 어 이렇게 쎄? 오 야 잠깐 피가 피 사라지는 게 한 순간인데 이 목 뒤에 있는 상자를 쳐야 됐네요 아 아 여기서부터야? 가자 싸우기 전에 저장할 걸 그랬다 어두운 건 극혐이었는데 이쪽 방에 한 번 맞을까? 사방에서 가는 거 같아 보이긴 했는데 불을 밝히고 저장을 하자 불을 밝히고 저장을 하자 좀 밝히는 게 좋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화살 말고 됐고 여기서 저장을 한 번 하고 아이고 저장을 하고 이제 여기서 친구들을 꺼내고 단지 어그로 끌기 위한 녀석들일 뿐이니까 우리 마스터 소드 저장 아아 아아 아 이거를 왜 기다려봐 자 다시 한 번 저 뒤에 초록색으로 빛나는 네모를 치는 거 같거든요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아아 아이씨 못 올라갔어 아살로스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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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 아이씨 안 보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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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이 좋겠는데 일단 화살 쓸 수 있는 거 다 쓰자 이건 화살이 더 좋을 거 같아 아 이거는 엄연히 그게 있으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화살은 안 써도 될 거 같고요 후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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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웃어? 멍방지인데 뭘 죽게요 내가 어 근데 내 피가 이것 밖에 없었구나 틈요 아이 잠깐만 요거 치고 어디냐 어! 야 이것 봐라 이거 쓸때마다 이거 이거 봐라 쓸때마다 아니 이런 이렇게 빨리 일어난다고 얘들아 힘내여! 올라가..아잇 우! 가리?? 내가 쑤니까 바꾸는 것 봐.. 어딨냐? 지냐? 뒤통수냐?" 올라가게 해줘요 몸에 올라가 몸에 올라가도 이게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구나 아씨 안맞았어 아 저것 봐라 아니 저거 일부러 그러는거야? 아니 아 쟤 몸이 올라타야 되는데 울트라 핸들을 지금 쓰라구요? 울트라 핸들로 뭐가 잡히려나? 울트라 핸들로 뭐가 잡히려나? 울트라 핸들로 좋았어 저런식으로 부실 수 있다 이거지 와 근데 저 안에 있는거면 안보이는데? 와 너무 빨리 바뀌는데? 아 이거는 그냥 하나 부셔 다 분리시켜 다 분리시켜 울트라 핸들로 아씨 이거 맞았네 벽족할수있다 아 뭐야 대박 벽종으로 가면 안되는데 다 먹기 생겼네 저거 위해지 내려놔 이거 바스터스도 언제 일어나 잠깐만 이거 너무 약해 제일 센거 어디있어 금방 부서지는데 이거 굳어가지고 어딨어 어 뭐야 그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 저렇게 공격한다고 너 거기서 뭐해 왜 그러고 있어 애들 다 멈췄는데 제 공중에 있으니까 이 능력은 이럴 때 써야지 저걸 어떻게 내리지 저 위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 던지는 걸 뺏어야 되나 그래야 되나 제가 공격을 해오잖아요 제가 공격을 해오잖아요 제가 공격을 해오잖아요 공격으로 한 줄 orden 제가 공격을 해오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우 소에서 땀 엄청나 지금 끄지 마 지금 최대한 끄지 마 얘들아 패~! 내 앞다처럼 싸우면 되겠지 보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무게중심을 무너뜨려 그렇지 잘 때린다 다리 하나만 뽑아도 넘어지지 않을까 아무거나 하나 뽑아봐 아무거나 하나 뽑아버려 허리를 끊어 허리를 끊어 어디가 어 무기가 봐봐 무기 아 또야? 아 또 큐브야? 아 잠깐만 가운데를 뽑고 저희도 뽑고 있는거 다 뽑고 일어나 안돼 봐봐 가운데를 뽑아 아 뭐야 그걸로 옮겼어? 아 됐다 됐다 얘들아 이거 얘들아 이거 아 이케 이케 아우 아우 빡세다 빡세 아 이럴때 너 뭐하고있어 이럴때 뺏어야 되는데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허리춤에 허리를 뽑아버리면 이게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아이셈 아이셈 아 맞다 나 근데 그걸 잘 못쓰겠어 뭔지 아시죠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는지 아는데 내가 제일 못쓰는 기술 중 하나에요 잘못 누렸네 잘못 눌렀다 아이위 잘못 눌렀다 아이위 아이위 됐다! 됐다! 깨면 된 거지 진짜 극한으로 깬다 모든 걸 다 다 됐다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아 네 녀석을 어디에 붙이는 게 좋을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적절한 게 없는데 아쉽네 이 녀석을 이런 곳에 밖에 못 쓰다니 잘 딴 여기는 통과 다음엔 어떻게 가지? 아 이걸 열고 이걸 열고 괜찮은 무기가 나올 것 같은데? 몸과 마음 기술까지 다 갖춘 이건 참된이구나 어? 뭐 준대 태고적 봉인된 2차원의 악령이 두른 방어구 방어구 창벽 이야 뭘까 방어구 광복 다음에 뭐가 있는지 나가는 곳인가 그냥? 저것만 보면 그냥 나가는 길인데 나이스 하얀색... 아 뭐야 아 계속 똑같은 것만 오우 흑 아 이제 나가는 거네 잠깐만 반대쪽도 있던데 여기는 이제 전부 다 나가는 길인가 봐요 흑 오 여기 기준으로 역시 무서운데? 이런거 에너지 챙기고 묘왕의 조그만한거 아 여기도 상자있다 아 좋은것좀 주십쇼 오오 이이 대박 미치 개 쓴거 나왔네 이야 개 쓴거 나왔다 아 아 이럴거였으면은 저 이거랑 분리시켜서 애초에 저걸 여기다 할걸 저게 나올거였으면 아깝다 아깝다 아냐 못 붙여요 이미 한번 붙인거는 떼면 재료가 없어져서 어 어 쟤 떼면 재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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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까지 가야되잖아 가는게 맞으려나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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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뭐지 뭐야 이거 온갖거를 다 사용하게 만들어라 이야 무기 개많이 준다 기본적으로 40대 40 이상을 주네 여긴 어디일까? 여기도 여긴데 진짜 여기들 뚫어야 되는 것도 무서워 죽겠네 여기를 뚫어야 되는 것도 무서워 지저는 항상 무서워 이쪽으로 나갈까요? 여긴 몬스터가 좀 없어보이는데 아니 로봇을 타고 가도 밑에가 파여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공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눈 앞에까지 가야 볼 수 있다 보니 고생했어 너네들 들어가자 나만큼 알차게 쓰고 있는 사람 없을 거야 어디갔어? 로봇? 에이 헤이 아 여기있네 잘 좀 따라와 나 또 흠짓해 너 지금 손에 무기도 없어가지고 너 지금 손에 무기도 없잖아 너 지금 손에 무기도 없잖아 막 함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와 여기 포우 진짜 많다 아니 여기 포우가 진짜 많은데 포우 상인이 도대체 하이랄 거기말고 또 어딨어요? 또 있을 것 같은데 저 검 방망이인가? 분명히 오 양손검 오 양손검 오 양손검 여기가 진짜 많으니까 오 오 잠깐만 열매가 저기있네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뿌리에 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네 저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지? 눈에 보였으니까 가보자 이 위에 같은데 위에 뚫고 올라갈 수 있으려나? 왠지 그거 쓰면 될 것 같아 능력 쓰면 될 것 같아 능력 써서 가자 점프 어?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어 뭐야 어 못 올라가네? 그러면 바깥으로 가는게 맞네 바깥에 돌아갈 자리가 있나봐요 바깥으로 가는게 바깥으로 가는게 맞네 이름을 지어줄까? 이 골렘 이름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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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것들봐라 아 아 아 아 오 미친 개쎄 얘도 방호막이 되려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리 꺼지라 그래요 자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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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르지 마 더 부르지 말라고 아 괜히 나갔네 다 불러 어씨 야 나 죽겠다 나 죽는다 얘들아 얘들아 잘 싸워봐 슬라임 아 설마 어디서부터 저장이 안됐지? 아니 로봇 무기가 없어졌어 무기 달아줘야 되는데 설마 아까 나 파밍하기 전부턴가? 안돼 그러면 양쪽 어디서부터야? 어디서부터야? 아 무기는 다 파밍했네 호우도 두번 안줘도 되겠네 일단 저 위로 올라갈 방법을 찾아보자 저기는 뭐야? 저 불빛 있지 않나요? 저기 뭐 있지 않아요? 저거 뭐야? 저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데? 저거 뭐지? 뭐지? 아니 무슨 몇 층짜리 몇 층짜리 건물 같은데? 야 이거 나중에 오자 4호 층으로 되어있는 건물인데? 저거 폐광인가? 저것도? 야 너는 앞에 뭐가 있을 때만 타고 다녀야겠다 느려서 답답해 뒤지겠다 난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느냐인데 귀여워 어두면 타야지 이리와 이리와 저걸로 저 녀석들이 있는 곳이잖아 도대체 이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저기 불빛 있다 저쪽으로 가면은 힌트가 보이지 않을까 저 초록색 포우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올라가는 길이 저쪽에 있나 뿌리가 보였으니 기어 올라갈까 어 잠깐만 기어 올라가기 교전해봐 되려나 높이가 일단 천천히 올라가볼까 점프 안하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안 보이긴 해도 뭐라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벽은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보였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보였겠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야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와 제자리 찾았다 오 됐다 됐다 다 올라왔구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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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타 오야마의 뿌리 오 밟다 밟다 좋아 좋아 내가 여기서 떨어졌구나 여기서 내려왔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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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주변이 좀 밝아졌어 주변을 확인을 하자고 저쪽에 뭐가 있고 이쪽 뒤는 그냥 절벽인 것 같고 이쪽 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쪽 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소리 와 여기서 바로 점프하는 것도 무서운데 와 여기서 바로 점프하는 것도 무서운데 와 여기서 바로 점프하는 것도 무서운데 잠깐만 비켜줄래 이쪽으로 쭉 가볼까 여기도 뿌리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그냥 다 벽인가? 그냥 다 벽으로 둘러 쌓여 있는 거면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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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일로와 일로와 골렘 이리와 일로와 일로와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어디가 어디가 나름 길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이쪽이란 말이지 골렘도 그거 했으면 좋겠다 어 아까 뿌리 보였어요? 여기서 뿌리가 보였어요? 저기 말고? 저기 말고? 저기 말고 이쪽에 뿔이 없어질 것 같은데 원래 단점이 층이 있으면은 내가 내려가는 걸 버거워하는 것 같아 특히나 이런 길 뭔가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길 아 저게 무슨 신전 같은데? 아 뭐야 점프도 못하는 이 머저리 로봇 같은 이라고 놀아줘 쓸모없는 내려줘 덤반따위 못하는 이 와 이게 뭐야 미쳤다 미쳤어 이거 뭐하는 데야 도끼가 너무 많은 데 바닥에 뭐 그냥 도끼 천국인데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가봐 뿌리는 아니지만 여기도 무슨 신전 같은데 바닥 잘 보고 여기도 하늘로 뚫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야 뭐하는 데지 이상한데 발견 한방컷 날거면 제발 소리를 내지 말자고 여기도 위에 올라가면 사당이 있고 그런 거 아닐까 호록의 숲 갈 때 이랬는데 가서 살짝 보고 내려오자 뭐하는 데지 그냥 지상으로 올라가는 데인가 어 뭐야 뭐지 여기는 뭐하는 데야 예 그냥 올라가는 곳이잖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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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야 아니 이런 거 만들어놓을 거면 그냥 포인트로 만들어놓지 이런 쓸데없는 걸 아닌데 여기는 쓸데없는 걸 만들어놓진 않는 곳인데 왜 여기 있지 이쪽 산이네 여기네 뭐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만들어놨지 일단 정처 없이 걸어본다 정처 없이 걷다보면 뭐라도 보이겠지 몬스터는 보통 보일 테니까 이 반짝이는 거 빵 왠지 저렇게 한 두 개 있는 거 있잖아요 안 먹고 싶어 그냥 버리고 싶다 너무 조금 있어서 다른 데는 엄청 많이 있는데 에너지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에너지 사러 가야 되는데 달이 두 번이나 지났는데 이걸 안 갔네 여기 있는 걸로 갈까? 아 근데 하나만 더 발견하고 가자 뭐지 절벽인 건가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올라갈 수 없는 건가 길은 있는 것 같은데 길은 있는 것처럼 생겼죠? 아 진짜 지저도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안 보여 이게 뭐야 근데 얘 타고 다니는 것보다 조명꽃이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 보면 얘도 괜찮은데 조명 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냥 벽 같은데 그냥 벽 같은데 길이 있는 게 맞는 건가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이쪽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보이지도 않아 진짜 손짠등만 좀 있음 좋겠어 아니면 이렇게 머리에 쓰는 불빛 이런 거 없나요? 약간 그 광부용 헬멧이라고 하죠? 그런 거 없나요? 아 뭐야 결정이 이거밖에 없어? 아 나 파밍 좀 해야 되네 벌써 이만큼 썼어? 90개? 여기서 파밍 좀 해야 되겠다 저 파란색 다 포부지? 중앙 대폐광이니까 여기는 어딜 가든 있을 거야 근데 뭘로 배지? 할 만한 도구가 없는디 도구가 있어야 도구가 있어야 캔는데 도구가 없다면 도구를 만들면 되지 가자 저 녀석들이랑 싸우러 가자 도구가 없으면 도구를 만들면 되지 저 녀석들은 허윙 구현 랩 나 때려 아 창이 역시 최고인가 마스터소드 잠들어라 마스터소드 얼어라 얼리고 얼리고 때리면 되겠지 가위해머 방패는 필요없어 이런 파밍을 해야돼요 이런 파밍 이제서야 이런 파밍을 하는건 좀 안타깝지만 여기도 많이 있네 위에 있는 녀석들은 너네가 잡았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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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뿌리는 안보이네 뿌리가 보여야 좋을텐데 어떻게 이 와중에 안보일 수가 위에 올라가야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벽에다가 한번 꽂아보자 벽이 얼마나 높은지 보고싶었는데 여행자창? 아니야 아니야 창으로 때리는거 좋아 잠깐만 창이랑 차라리 이거를 버리고 뭐 어디갔어? 안 버려지는건가? 됐다 이걸 들고 엄청나게 긴 장검이 되었다 개꿀 올라갈 만한 높이로는 안보이는데 올라갈 수 있으려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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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내려갈 수 몰랐어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저쪽으로 내려갈 수 몰랐어요 제발 뿌리를 하나만 더 작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하나만 더 작게 해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nom 하나 둘 둘 fats Şip 8 gros 덕분에 발견 됐어 됐어 덕분에 발견했으니 됐어요 일단 가자 저쪽을 향해 날아가 여기를 밝힐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어 아아아아아아 이 앞에 있는 벽은 뭐죠? 이 앞에 있는 벽은 뭐지? 좋았어 밝힐 수 있는 거 찾았다 아 됐다 됐다 타이랄치죠? 대박 대박 엄청 넓어 완전 넓은데 찾았다 오오 폐강 위쪽 오오 좋아좋아 이렇게 야금야금 해야지 아 이거 과일종굴 좀 더 끓여야겠는데 아 이거 과일종굴 좀 더 끓여야되겠다 어 야 너 무기좀 달자 이리 와봐 여기 달고 있으려나 아 라이트 밖에 없네 여기 공격할 수 있는게 없다 여기는 무기가 없다 이동수단 밖에 없다 아쉽네 그런게 없네요 달아주고 싶어도 내 무기를 지워줄 순 있나? 어? 우리 저쪽으로 가볼래? 폭탄도 나쁘지 않았는데 가자 아니야 제가 90개 되나? 아 133개? 에너지 하나 올릴 수 있고 에너지 하나 올릴 수 있고 지금 갖고 있는게 96개 어 잠깐만 여기 한번 갔다 가자 갔다가 에너지 한 칸 올리고 저거 사고 지저앤 어딨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갔다 와요 나 이거 사러 왔어 아이고 아이고 사러 왔어 아이고 전부 다 우와 이거 또 빡세게 모여야되겠네 이건 없으니까 없어서 60개 60개 배터리 올리는 상의는 못 찾았지 배터리 올리는 상의는 못 찾았지 그냥 가자 좋았어 좋았어 차는 내가 운전을 못해 차는 내가 운전 못할 것 같아 특히나 이렇게 울퉁불퉁한 땅을 이거 뭐지? 내가 박아놓은 건가? 어 어 어 저기 어 저기 발견 에우 바로 발견했다 뿌리 또 또 타야겠다 뿌리 저쪽에 있다 가자 바로 보였다 바로 저 앞에 오른쪽에 어 어 뭐지? 신기룡인가?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또 하나 먹으면서 뭔가 이 친구들 안 집어넣으니까 든든하네 뭔가 든든하네 왠지 든든해 아무것도 아니 아니지만 있나? 여기 아마 폭탄꽃이 많을텐데 내 기억엔 이렇게 생긴 곳에 폭탄꽃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정령의 수혜 뭐야? 새로운 곳 발견 이쪽이 아닌가? 아 숨차는 거 왜 이렇게 귀여워 숨차대 해 해 해 로보트도 숨차대 길가 어 이상하다 이쪽이 아닌가? 여기서 보였던거 같은데 호호만 보고 오다가 이쪽이 아니라 저 위엔가보다 아까 이쪽 나무밭에서 올 때 보였는데 들어오니까 안 보이는 거 보면 이 위에 같은데 올라가자 이쪽이 이쪽이 맞는 거 같아 아까 저쪽 입구쯤에서 올 때는 보였거든요 옆으로 넘어오니까 안 보이네 마스터소드의 힘이 회복되었다 어쨌든 부서지지 않는 무기는 맞네 게이지 차는데 좀 오래 걸리는 무기긴 하지만 하나 둘 하나 둘 혹시 너를 위한 무기가 있을까? 오 쓸 거 같다 왠지 오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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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뭐야 뭐야 못 때려 못 올라오지 못 올라오지 못 때리지 못 때리지 못 때리지 아 그렇지 도망간다 뭐야 이걸 도망가? 말해서 내렸다고 이걸 도망가네 근데 이쪽에 왜 꽃이 안 보이지? 도망간다 저쪽인데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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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방불보 눈 있는쪽으로 가야되네 이정도면 그냥 싸울까? 아까처럼 폭탄 없나? 얘들아 싸워봐 그렇지 뭐야 누가 이렇게 세니? 누구니? 아 저기있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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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잭걸렸어 아주좋아 다들 잘싸우는구만 따라한것도 죽고 어우 많다잉 너무좋은거 아니야 친구들 진짜 난 그저 피하기만 하면 되니까 개꿀이야 진짜 아무아살 여긴 파밍 다했나? 없지? 이래서 친구가 많아야돼 슬프지만 나는 친구 별로 없지만 이런거 보면 친구가 많아야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되려나? 친구가 많으니까 싸움도 잘 풀리고 좋네 오케이 얼마나 밝아지려나 오? 근데 저게 까만데는 뭐지? 엄청 밝아졌다 이쪽은 절벽인거 같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저 검은색 뭐지? 이 절벽 다시 오르기는 좀 애매한데? 이 절벽 다시 오르기는 좀 애매한데? 이런 틈이 있었어? 안전해보이는 모습 이 절벽 아니아니아니 이거 누르면 안돼 살짝만 좀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가서 보통은 완전히 까맣게 된 데가 절벽이거나 완전 그니까 밑으로 된 절벽은 없으니까 위에 이제 높은 절벽일텐데 보통은 깔끔하게 이렇게 딱 끊어져있거든요? 저 투명한데 약간 애매하게 보이는 공간? 저 애매하게 보이는 공간을 모르겠네 애매하게 보이는 공간을 모르겠네 그냥 올라가도 되겠는데 핫 육 오호 몬스터 근처에 광석이 많구나 가자 가자 광석 파밍을 꼭 막 모여있는 곳에서 잘 안해도 되지 오우 이 자식이 폭탄을 던지 툭 툭 툭 툭 야 이거 올라가 올라가서 떨어뜨려야 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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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석을 메고 있었잖아 어 뭐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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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먼은 계속 얻으니까 부족하지를 않네요 계속 얻어서 부족하지가 않아 아주 좋아 뭐 안주웠나 다 주웠지? 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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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 애가 있는지도 몰랐네 쭉 가자고 저건 뭐지? 저기엔 있으려나? 무기를 수급을 해주고 싶은데 다 이동수단 만드는 것밖에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 여기 물이다 여긴 호수 그럼 우리가 갈 곳은? 저 어두운 곳인데 뿔이 바로 앞에 있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핫뿔 이게 바로 앞에 있네? 이게 꿀 와 이렇게 생겼다고? 어쩐지 넘어가려고 해도 다 벽이더라 진짜 어쩐지 어쩐지 이쪽 가보려고 하면 이게 다 벽이었네 아 이리로 가려면 이제 이리로 가야되네 옆쪽으로 가야되겠다 절벽이기 때문에 길이 안 보였던 거였어요 그냥 그냥 그런 거였어 어쩐지 어쩐지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혼자 다닐 땐 개무서웠는데 역시 안줘도 됐는데 고마워 난 잠시 폭탄 꽃을 죽으려고 했을 뿐인데 고마워 원래 싸움도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17대 1로 이겼다? 17대 1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만큼의 대단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 17대 1로 싸우면 17이 훨씬 유리하다고 17명이 있으면 17명으로 들어가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내려 아 아 으 내리던 가중에 때리기 있어? 아 아 아 괜히 맞았잖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여행자의 아 병사의 범이네 아 아 아 아 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아 아 이거 버릴까 아 죽고 아 아 아 아 아 뭔 소리야 아 아 아직 있구나 아 아 아 너네들이 혼내줘 아 어 잠깐 이거 또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야겠네 아 아 아 아 뭐야 죽어라 아 무기 내구도 개손해 내구도 손해받다 내구도 손해받잖아 가자 가자 슈슈슈슈 아 빨리 포호상인 만나고싶다 거의 지금 천개를 치고가는데 진짜 천개를 치고가는데 어떻게 만나지를 못하니 자 여기도 똑같니? 어 여기는 무슨 탄자에 여기가 똑같네 완전히 타는 것 밖에 없네 완전히 타는 것 밖에 없네 음 이리와 로봇 가자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찾아서 저기 있는건 몬스터인데 찾을 수 있으려나 어 저 뒤쪽에 있네 몬스터 뒤쪽에 있네 대하필 자 얘들아 살짝 돌아서 가볼까? 어그로 끌리지 말고 어그로 끌지 말고 살짝 돌아서 가보자 제발 조용히 가줄래 여긴 땅바닥에서 내려서 싸우기 힘들어 보이는데 안걸렸지? 안걸렸지? 잘 따라오고 있어 좋아 저건 저것도 왠지 많이 보여줄거 같은데 배고프니? 살짝? 감자튀김 먹는데 거기 알바한데서 가져왔어? 응 알아서 안 먹는걸로 식탁에 두음 먹을게 그냥 남은거? 응? 좋아 오늘 꿀이 많이 번다 실험이 아니라 그냥 알바 하는 곳에서 사장님은 뭐 오늘의 재료가 남아가지고 만들어 주셨겠지 무슨 소리야 여기 사방이 막혀있네 왠지 이쪽에 길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이제 밑에서부터 가야되네 와 근데 나 진짜 많이 들었.. 아니네 많이 뚫었구나 했는데 아니었어 하나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많이 뚫었다 했는데 좀 겔드 사막 쪽인데 중간부터 뚫으려면 또 위에서 내려와야 돼 이 낡은 지도가 가르키논 여기도 이 위에서 와야돼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 위에서 와야돼 쉽지 않대 일단 63개? 63개? 일단 오늘은 일단 나가자 나가서 배터리 좀 올리고 끝내는 걸로 하죠 구덩이 통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중간에 또 밝힌 다음에 거기서 또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줄줄이 다니다간 안 돼 안 돼 이것처럼 계속 연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구멍 하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겔드 사막 쪽에 구멍을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밝힌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래도 다 밝아질 듯 배터리만 올리고 가자 드디어 진짜 보통 하면서 배터리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후반에 와서 야 이렇게 배터리를 올리는 사람이 있으려나 대부분 다 돌아다니면서 몬스터 잡는다고 올리고 그럴텐데 거의 뭐 세발의 피라 지금 내조해 줄래? 와 드디어 두 칸 완성 드디어 두 칸 완성 고마워 고마워 자기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상인이 저거만 팔지 않을 거예요 막 천 개가 넘게 지저에 있는 이거는 이거는 내가 있으니까 잠깐만 동포를 찾으라고 하는데 잠깐만 동포는 어디에 있나요? 아 아 거처를 알려준다고 가르쳐주세요 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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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가볼까? 잠깐 뭐 파는지만 보자 저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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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봐 아 여러 마리 할 걸 10호에 하나씩 알려줄 거면 여러 번 물어보는 건데 아이씨 이걸 하나만 물어보고 이동해버렸네 그러게요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었네 왜 나는 찾지를 못했지 반대쪽 이쪽 어 이쪽으로 쭉 똑같이 생긴 애가 있었나? 저기에 어 다 다 저긴가? 오 저기다 저 위엔가 보다 아 죄송합니다 다리가 좀 아파서요 잠깐만 일어서겠습니다 아 아 뭐야 아 여길 다니면서 이런데로 안 올라와갔다 여기 있다고 어디 어 기도하기 어 기도하기 나에게 말을 거는 자여 바치거라 호우를 바치거라 그대는 내 동포와 이미 만난 것 같군 잠시 기다려라 오 어둠의 옷을 만들었다 가지고 싶다면 합당한 곡물이 필요하다 오 오 오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미루에서 얻은 걸 여기 파 으잇 아니 아니 뭐였어 잡아 잡아서 파 어 타있으면 굳이 그 친구들 잡을 필요가 있었을까 있었을까 내가 그 친구들을 열심히 잡은 이유가 딱히 없네 딱히 없네 여기는 왜 이것밖에 없지 혹시 너는 지하에 있는 동포의 위치를 아니 아 넌 아니구나 위에 있는 애만 알려주나 아 아 아 이거 참 뭔가 허무하네 나 되게 특별한 거 찾아 냈다고 좋아했는데 저 친구가 파는 거였다면 진작에 물어보고 살걸 이렇게 열심히 파밍했는데 마지막으로 저 큐브나 하나 잡고 갈까 로봇 어딨니 로봇 아니 이 자식은 틈만 나면 모습을 숨겨요 로봇 로 난 놓지 않았는데 로봇 어딨니 로봇 로봇 아 여깄다 여깄다 틈만 나면 농땡이 까려고 저거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저쪽이었나 어 이쪽 아닌가 아니야 이쪽 아니었나 이 방향에서 아 저쪽인가 이 방향에서 보였는데 큐브가 빛을 내는 걸 봤는데 아니 그래도 하나씩 특이한 거 있으니까 뭐 살 거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아까 이쪽 아니었어? 아 저 있다 저 위에구나 멀리도 있네 이거구나 아 답답하다 가자 싸우러 가자 라고 얘기했지만 여긴 널 타야되겠구나 이 위에 올라가서 큐브랑 싸우고 해산하자고 이렇게 하나씩 남아있는 거 큐브가 뭘 줄지 기대가 되는구만 근데 이렇게 하나씩 남아있는 거 내가 깜빡하고 안 먹은 애들인가 오호 이거 폭탄꽃 오른손에 들면 폭탄꽃을 던지려나? 밝혀놨으니 쓸만하겠지 가자 마스터소드 가자 마스터소드 가자 아우 잠깐만 바닥에 도끼가 있었네 도끼 아잇 야 잠깐만 내가 이거를 안 바꿔놨지 뭐야 안 바꿔놨지 뭐야 안 바꿔놨지 뭐야 도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 안 싸움까지 아까 그 녀석이랑 똑같아 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야 데미지 미쳤어 아 까비 까비 아 됐다 됐다 이지 이지 역시 마스터소드구만 이게 바로 마스터소드의 힘인가 너네들은 합치는게 안되잖아 잠깐만 뭐랑 합치자 아니 애들 합치는게 됐던가 안되지? 아 되는구나 잠깐만 이러면은 어 자 49짜리 니가 들어가자 아 안되는구나 그래 안되는걸로 기억했어 뭐라 하지 뭐 좋네 좋아 아 이전에는 이 친구 만났을때 보고 도망갔는데 자 이제 쉽게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또 어떻게 할까요? 아 너네들 알갱이